자 6월 20일 생방송 오늘은 일단 1부에 데바데를 가구요 데바데를 갈거구요 그리고 2부는 그냥 안정했어요 지금 뭐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차해서 오늘 데바데 느낌 좋다 하면 그냥 데바데이 가구요 아니면 혹시라도 이따가 뭐 디아 좀 버스 탈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디아같은거 잠깐 건드려도 되구요 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딱 몇놈만 몇놈만 오버워치 하자라는 그 망언을 하시는데요 그 오버워치 하자라는 놈들도 잘 오버워치 안해요 보면은 히오 히오 사막보확인 감사드립니다 그럼 녹화 눌렀습니다 뭐야 진격의 거인 할인이다 지금 진격의 거인 할인 4 4 5 오랜만에 살인마 한번 칠까요 너무 오랜만이라 근데 나 살인마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잘 할까 잘 할까 모르겠다 특이점 하라고? 후렉스인데 올타리인데 나 근데 종구 한번만 할까 아 이거 잠깐만요 폭풍 찍어야 되는데 나 폭풍 안나왔니? 제길손 안나왔네 여기있다 요 Если 여기있다 어딨다 조금빼 130 300 400 300 300 200 200 300 300 700 300 그래서 업체 안한지 오래돼서 이제 완전 못해요 완전 이제 뭐 할 수 없는 상태야 그리고 지금 어제 푸시업을 좀 오바가 됐는지 팔이 잘 안 올라가요 팔이 안 올라가거든요 없지 못함 암 못하고 말고 일단 퍽을 공조의 돼지는 무조건 들어주고요 뱀부줄에 아니면 근감 원감을 다 드는 것도 괜찮아 아 근데 뱀부줄은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럼 프랭클린 빼고 근감을 끼자 근감 버프가 꽤 크단 말이야 아니면 원감 같이 들까 원감 어딨냐 이렇게 해볼까요 원감 근감 공조돼지 고 이번판 생존자 4픽 퍽 다음판 똑같이 하기 오케이 근데 옵치를 해도 옵치를 해도 여러분들이 보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있니 경쟁전 하는 거 보면 지금 채팅창에서 재밌다고 하는 놈들만 남고 다 빠져 옵치는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해봤지만 그냥 차라리 화면 아무것도 안 띄워놓고 얼굴만 띄워놓고 얘기하면은 더 많이 보고요 옵치 키면 반에 반 토막 나요 무지랭이 빠대요 근데 무지랭이 빠대는 티어로 맞춰야 된다니까 그리고 옵치만 하는 놈들이 있어요 옵치만 하려고 들어오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그놈들은 뭐하냐 그냥 빠겜해요 노잼이에요 아시겠어요 노잼이에요 오? 툴아 그냥 아오쥐 가자 아오쥐 가자 멀리 있는 걸 돌렸네 난 이거 깜상차면 돼 안 구했네 안 구했네 그렇죠 가시구요 잠식된다 잼쉬 뽑아버렸죠 원감 2층이 터졌는데 깜상 이게 근데 아마 제가 살인만 안한지 꽤 오래되가지고 살인만 안한지 꽤 오래되서 MMR이 많이 나질거에요 너 죽었다 막거리쥬 너무 즐겁고 너무 즐겁고 자 4픽이 저거 왜 안구하시나요 사빠져있는 놈 구했군요 사빠져있는 놈 남상은 뭐 차야되는데 뭐 찰게 없다 어 차고 걸어야되는데 차고 걸어야되는데 그러게 MMR이 좀 떨어진 듯 좋은데요? 좋은걸요? 어 어이구 이미 돌아간 발전기가 없어요 여기 있네 음 여기 있었네요 쟤리나 아 아 환자 내려야지 그냥 더 도시겠다? 맞으시고 여기 판자가 별로 없는 구간이디요 오 그냥 질러웠어? 여기 길 없잖아 가시고 지금 3시에 있는 퍽이 깜짝 상자라 그래서 걸고 나서 가서 차면은 30% 날아갑니다 현재 진행은 30% 딱지 돌려 저거 두아 여기 있다 플로댓 낫다 아 아까부터 이렇게 지르더라구 뒤졌쥬? 실수했쥬 좋다 스무스 했다 역시 지금은 종구가 짱이지 배지공조종구가 사실 요새 거의 저거만큼 무서워 어보야 너스름만큼 무서운거 같애 컷 아 여기다 깜상점수 오 맛있구여 구왔다 아 사르마 진짜 오랜만에 했다 4픽 퍽 그대로 갑니까? 오케이 펭프 회복력 동질감에 아윌까지 요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지? 4픽 자리나였는데? 4픽 자리나구나 이거 갈게요 그러면 환생의 목적 아윌 펄 이따위로 들었어 이거 아 정말 이게 뭡니까 펑 저렇게 들면은 탈진이라서 후진하니깐 하윌 책일 쏟 탄생 죽기 너 뭐였어? 자가 하나 뭐였죠? 하나 뭐였음? 아윌 어 균형이 아닌데? 균... 굳건한 여기 중에서 끼면 되겠죠? 내려봅시다 시생양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네디 하시구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시구요 어서오시구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응 출근하기 전에 서더레스 좀 풀려고 했더니 뭐 오늘도 야간이세요? 예 못할 짓이다 못할 짓이야 맞아요 못할 짓이야 난 내일 쉬는데 이야 부럽다 내일 집보러 가야 돼요 부럽다 뭐 아예 지역을 멀리 이동하시나요? 아니요 야탑 야탑 네 대박 저희 동네 쪽 오시는군요 네? 맞아 여기도 저기 살잖아요 그쪽 아 아 아 어 야탑 근처 빵집 어 그거 그건 아니지 집만 네 집만 야탑이 뭐냐구요? 야탑이 동네 이름이에요 야탑 성남 성남의 야탑 아휴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지 분당 야탑이요 탑 이름이에요 탑 이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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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음 게임 지역인 줄 알았다고? 아 그건 좀 그건 좀 많이 야탑 야탑 이제 그 좀 분당 야탑 약간 이제 좀 비싼 동네 비싸요 에이 텐션 에이 텐션 에이 에이당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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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뭐야 에이당워 하트 반쭈 두 번째판에 뽁뽁뽁님 이번판 퍽 똑같이 들기? 이번판 퍽 똑같이 들기? 그거 무슨 말인지 야 지금 제 퍽을 두 번째판에 뽁뽁뽁님이 똑같이 들으라고? 뽁뽁뽁님 쏘마가 없어요 에? 저 지금 있는게 없는데요? 보니까 아이언 윌도 없을걸요? 없는데요? 저런 그럼 저 퍽 들 수 있는거 대화밖에 없는데 대화만 들으라는 거예요? 하하하하 아 아니면은 아 지금 뽁뽁뽁님 퍽을 내가 다음판에 똑같이 들으라고? 오 오 오 저 기착 자즉 대하 동질감 기창 대하 동질감 자증 자증 오케오케 좋네요 자증자증 아주 굿 이게 뭐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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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나이스다 근데 막았다 와우 오 뭐야 좋았다 피부호자로 막아버렸네 오 근데 저기를 왜 했지? 듣고 아닌데 저기는 식구가 굳이 좋아하는 맵은 아닌데 오토웨이브 이었잖아 그래 너스였나 뭐지 저거 너스 안에서 스피릭 너스 뭐야 이걸 매퍼링을 썼네 그러니까요 개 무서워 매퍼링을 쓸 만큼 어 에어컨 꺼야겠다 으 네레디가 나왔네 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헤바스 하이 하이 가자 가자 중앙 가자 공조가 없네요 여기가? 일단 달려 이거 중앙 달려 달려 가자 어 어 종구야 종구야 오 미쳤다 종구는 여기 나쁘지 않은데? 돼지 있어요? 돼지 돼지 있어요 돼지는 있는데 공조가 없네 없어요 아 아 뭐야 뭐해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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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컷 아니 이렇게 빨리 죽어? 봉사님 벌레컷도 아니고 벌레라니요 벌레 사람이 어떻게 벌레 원감도 없는데? 원감 아니네 이쪽으로 오는 느낌 그러게 너무 깜짝이야 왔다 왔다 안 되겠다 에이 까비 예 돼지 깜상 돼지 깜상 돼지 깜상 나이스 어이 돼지라지 깜상 버린건가? 깜깜 깜상돼지 버린 듯? 저 버린 듯 네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저거 거의 다 돌렸는데 맞다 어? 여기 왔어요 벌레 아니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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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세상에 에어 아 또 위쪽으로 온다 아니 많이 들어 갔어서 가난다 어 요금만 거기 걸려 계셔보세요 예 네 먹으러 오해요 아니아니요 어 아니요 이쪽으로 왔어요 저저저 여기 호재 typ 아 그럼 제가 갈게요 어 여기 있다 견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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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 찼어 깜상찼을려면? 저거 많이 돌아갔는데 저것도 제가 잡을게요 여기 서재가 아우디 견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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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자칫으로 하면 안돼 돼지라서 발전기 속도야 뛰어 뛰어 일로 오신다고요? 여기 지감! 여기 지감! 뭐라고? 뭔감? 뭐라고요? 뭔감? 지감 지감이 뭐야? 지감 걸려요 뭐? 지감? 지하감 절걸 다 죽여 누가 지감이라 그래? 직원 맞을래? 왔다 왔다 제가 와러가야 나 맞았어 도와줘 뒤에 있어 예스 도망가는 루트가 이상해 뽀뽀빵 운다 운다 가충전 있다 가충전 네 가충전 있어요 맞아줘 딸이 감사합니다 나 꼭 뒤에 있다 나 또 간다 가충전 가충전 깜상 망했는데 게임이 과소인가 본데 아 터뜨렸다 아이요 나 가요 명발인데 한 명 죽었다 이거 맞아 빨리 치워 아 그건 무슨 말이에요 치우다니 으 여기 있다 밴부줄 다 나왔다 틀리셨나요 잠깐만 예 판자 판자 판판자 깜상 아 이거 지수인데 들러온다 아아 까삐 아 게임 끝났는데요? 커졌네요 뭐해 복구빵 대빈장 아니 근데 조금 조금 억울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아 아니 치료받고 있었는데 오 아 어? 제가 구하러 갈게요. 아니 제가 구하러 가고 있어요. 어 딱복님이 더 가까워요. 오케이.. 그거 제 거 바꿔치기해요.. 아린님, 제 거.. Indigenous treasury 사경 Rage 내 거라니.. 혼자 껐다. 나 잃어..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못 지나간다, 넌. 나이스, 나이스. 넌 못 지나갔다. 돌아가요, 돌아가요, 돌아가요. 넌 못 지나간다. 천혜 어그로, 화이팅. 난 돌려야지. 징어 다 징해. 가전기가 한 개도 안 돌아갔는데, 아이고야, 온다야. 안 되지, 안 되지. 쫙, 쫙, 쫙. 그래, 쫙, 찼네. 발전기 있다. 발전기 있다. 발전기 있다. 왜, 못 타니? 아 눌렀는데 대드하드, 아 재길선. 하하이. 왔다, 나도 대드하드인데. 발전기 안 돌았다, 인겨. 저한테 있어요 사리님 왜 거기서 오시죠? 같이 계시는데유? 왜 이쪽으로 오시지? 아잉! 몰라리? 거기 계시지? 아니, 개비넷 뭐야? 뭐야, 왜 거기서 나와? 죽었다 개비넷이 으잇! 이러면 끝났다, 내 앞에서 누워서 이거 끝났습니다 들면? 안 들지 아, 찍혔어 안 들지, 안 들지 알아 이어달리기다 안녕 이게 뭐야 들어? 뭐야, 힐 안 했잖아 까비 나도 들었죠 뜬다 네 전자단 이게 된다면? 만약에 이게 된다면? 에스야 통로 한 번 더 말이 맞았다 야 옥탈기 개구 이거 뭐, 발전기 돌아간다 발전기 뭘 잘 들고 와 발전기 속도인데 히리 과연? 것진짜 sag 대구 찾아가 세이요 이게 갑자기 개구각이 뜬다면? 종구상대로 개구싸움을 으에어양 이게 딱 뜬다면요? 대구 조 대구 조 와.. 쟤.. 일단 패고 푸나봐 둔어쌓이다 일단 패고 푸나봐 태두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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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있어 이 동네가 아닌가봐요 망했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아쿠 에휴 에휴 어어 도발핸이 와 매질기다 동구로 재미보고 왔더니 중구한테 개쭈두러맞았네 어포 쌓였다 어포 쌓였다 좋아하세요 어 네 억고 5방 0 예 벌로 두시간 일찍 출근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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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5 뭐였죠 4 증 기창 베드 아드 아 맞네 동질감 아씨 이러구나 오래 살아남는게 아니라 탈출을 하셔야 돼요 5 맞지 맞지 예 이번에 탈출을 해 볼게요 아이들 레디 아브라이디 아브라이디 안먹구이 과 아니 어떻게 출근하기 전 텐션이 이렇게 좋아 아 출근해서 별로 할 일 없지 아니 예? 출근해서 그러고 있죠 에? 출근해서 뭐 안하고 그냥 쉬지 절 아무 말 못한다 지금 그 간호사 왕고여가지고 가서 그냥 아랫것들 시키고 양말 벗고 그냥 누워있지 지금 아 무슨 소리에요 완전 열심히 일하죠 왜냐면 출근하기 전 텐션이 아니야 응? 맞아요 근데 아 근데 출근하기 전 텐션 제일 낮은거는 아침 출근때만 제일 낮아요 아침 출근땐 이제 눈꽃만 떼고 출근해서 커피 한번 쫙 수열한 다음에 정신을 차리는거지 그 다음에 과장님방 가서 과장님 그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발 과장님방 책상 위에 올려놓고 호칼콘 까먹기 이제 과자 먹고 그러다 심심하면 디스코드 들어와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막내 동료가 지나가면서 문틈 사이로 호국방 그러고 있는거 보면은 문 닫어 나가 이러고 시천하고 뭘 봐 이렇게 모든 일화를 한군데 모아놓으니까 쌍쓰레기 같네 똥쓰레기라고 똥쓰레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쇼 발을 올려두고 그러진 않습니다 발 올려두는거 말고 나머지는 다 맞나보네 막 엄청 맨날 쉬고 그러지 않습니다 맨날 엄청 쉬는거 아니면 중간에 종종 쉬는군요 네 하고씩 가서 주전부리 먹고 커피 마시고 나와서 일하고 뭐야 나 캐쳐가 왜 굿 굿 굿 우리 다 아이돌같아요 네 세상에 이런 아이돌이 어디서 홍탁님 랩퍼 아이잖아 따라리토록 이러면 메인보컬은 안돼요 노래 음낭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거 아니야 방금은 킹카 부르고 방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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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누구 노래지 저거? 쿨? 누구더라 저거 쿨 그죠 쿨이죠 쿨 쿨이랑 킹카는 너무 사이에 갭이 너무 길어 킹카는 마미한테 배운거다 맞네 그 사이 노래들도 많이 알죠 호구빵님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장르는 뭡니까? 가장 좋아하는 노래 장르요? 네 네 뭘까 자리장구 다 들으신다 뭐 케이팝 아니면 뭐 락 발라드 락 발라드 밴드 아니 약간 인디 약간 인디 저 약간 인디 좋아해요 약간 기타 소리 좋아해서 후라치지 마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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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자체는 거의 인디언인데 인디를 좋아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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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선 하하하하 어 vorher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악 어 요있다 으악 이거 이 hav 하하하하 휴졋 마지막 저 돌려버렸들도 irm 요정 나도 딱 집에서 하나 있어요 딱 집에서 풀었어요 하긴 피그 내 앞에 지나가 으 왜 어딘데 쯔 큰 집 쪽 어 제 옆에서 나가 트랙터 지나서 왜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대박 소름돋어 어디서 자 왜 오지 말 마 너무 빠르게 안 하려고 해도 되요 천천히 머리 풀고 가도 돼 맞아요 머리 풀어 찾았다니까 어딨어요 분탁님 짝짐에 하나 있는데 어 뭐야 내조별에 두금거려 여기서 두금거리는데 어 불토다 그거 쭉 불토 지나갔다 어 해그 저 놓침요 해그요 해그 픽이그 피그 지금 내 옆에다 누구 풀고 있어 이거 저기인 거 같은데 호구빵 님인 것 같은데? 맞네 아 뭐야 나 이 연속 아니야? 나 머리 풀러 갔다요 루인 빵 머리 푸는 거 어딨냐 또 딱집에도 있고 딱집 안 해? 얘 어딨는지 아시는 분? 약간 딱집 쪽으로 갔는데? 여기 있다 저한테 있다 풀어줘 에이 비우지마 제발 풀려라 돼지는 없네 나 풀렸다 또 저도 안 풀렸어요 여기도 있어요? 위로 가면 있어요 여기로 쭉 가면? 네 어 도끼도끼 저 짝집 왔어요 어 저 짝집인데 여기 온다 여기 와요 어 여기로 온다 빠져줘 헤이 아 풀었어 헛빵 헛빵 여기 호재 쪽에 발전기 두 개다 딱지판자 써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저 호재 쪽 앞에 거 발전기 돌리고 있어요 간다 간다 아 나 머리 와이오 와이오 딱집 안에 있다 아 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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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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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갑니다 이번에 어글밖힐걸? 어 따라갔네 저기로 어 뭐야 뭐야 나였고 이거 나고 태회전 실패 아 이 자식 엄청 백스텝하네 짱나개슬이 0발인가요? 머리풀어 다니시는군요 원감있나? 멀리간다 설마 걸리베 알려주세요 어? 바베큐엔 칠리 바베큐 공질감 보이죠? 바베큐 깜상 큰집간다 큰집가 큰집 아니 나 머리풀게 해줘 밭을 루인 깜상 3개네 지금 누군 누군? 근데 그렇게 잘하는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발저기 차러 왔어요 저 돌리던거 오케이 딱봉님이 왔어요 머리 푸는거 또 어딨지? 그쪽으로 오르죠 짝집 한참 없네 일해드려요? 아뇨 괜찮아요 1인 발전기야 거기 맞아요 일로 온다 아까 트랙터 앞쪽에 있는거 돌리다가 뭐 뽀꺼님 어디야? 짝집 아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갑시다 이제 일거리니까 아휴 짝집에서 넘어가두죠 이제 발전기 좀 돌려야 돼 좀 끌어라와요 뽀꺽짜님이 피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되게 좋은 구조물이야 뽀꺽빠니 거기 이거 짜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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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판다 썼네 제길 썼네 저기 오예 프러스 파 All 승부 2인 발전기 탈 바람 다중인다다 죽을래요 많이 버티긴 했다 뭐하지 설마 어 못 씌워 없어 처음에 내게 들고 시작하는 건 추가가 없음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그냥.. 배부? 걸려요! 어 운다 그.. 저.. 물리존 쪽.. 호재 앞에 발전기 찼는데 그거 한 번만 만져주시면 돼요 제가 만들어갈게요 저 거의 90인가.. 90 그렇게 돌렸었는데 아이고! 아저씨 저거 걸렸어 어 다시 간다 치고 저기로 간다 어 다시 오나? 멀어졌어 멀어졌어 어? 팀장 꼬리는 멀어졌어 바로 존기! 0발! 저기 있다 동질감 보인다 제 앞에 왔다가 간다 내가 제 앞에 앉아있어 앉아있는데 또 따봉 둬야 되나? 따봉만 주고 다시 있는 것이 갈게요 저 근데 잼식당할 때 그러니까 딱봉이면 그냥 바로 갔어야 되는데 제 앞에 있어요 여기 잠식인데 개소내인데 이러면? 영발에 삼걸 어이 나 어디갔어요? 저쪽이요 호데이누 쪽 호데이누 쪽 오케이 아리님 왜 이렇게 늦었어요? 당해라 티백이 터널링 어그로요 이거 돌리시죠? 이제 막 돌려야 돼 빨리빨리 1인 발전기 돌리세요 아 오케이 돌리세요 나 자증이라 그럼 제가 2인 돌리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자증 아 오케이 우리 3자증이야 3자증 전 큰집 왜지? 방금 비틀림 사인드인가? 뚜모? 뭐지?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는 돌아갔고 지금 호재 앞에 발전기 하나 또 있어요 그거 아니다 자유를 해야겠다 어 죽어요 필요해 드릴까요? 아니 아니 그냥 발전기야 발전기 잘 한번 더 가는 오케이 그렇게 홍수인가? 그거 원감도 없이 그냥 생홍수야 밧칠이랑? 걸려요? 어우 걸린다 지금 힐 하고 있는 발전기 차고 저한테 왔어요 제가 제가 네 밧칠이라며 또 네 죽겠는데 저 푸고팡 또 죽어버리면 이거 노답인데? 잠깐만 로이스 꺼져 꺼져 어 발전기 해야 돼 우리 빨빨리 발전기 저 발전기 저 발전기 뒤에 잘 보면서 가 이렇게 막 틀지 말고 가자 가자 틀려달려 틀려달려 발전기 빠르게 아으 이거 뿌구빵 님 간다 맞아요 저한테 왔어요 망했는데 이러면? 저도 죽어요 저도 죽어요 지수해서 죽어 지수해서 죽어 지수해서 죽어 지수해서 죽어 지수해서 죽어 콩님 머리 풀고 계세요 네 음 잘 버튼다 잘 버텨 이 더 없어 Norweg 나머지 하나 공속인가? 나머지 죽어 죽어 네 아 이제 더 와질거지 나한테 계속 아무 씌워지는데 왜 자꾸 씌울라 그러지? 그래서 약간 바닥을 잘 못찾아 이럴 때 필요한게 슈퍼 지렁인데 까비 내 뿌셨어 내 뿌셨어 뿌셨어 열심히 발푸도 해봐 나이스 나이스 되나? 발푸도 열심히 쳐봐 어 될거같아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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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다 부셨어 쭉 가 갑자기 여기서 독이 독이 여기 이쪽으로 있어서 우리 힐 필요한 사람들은 호재로 모이죠 힐 필요한데 호재까지 못 갈거같은데 외모다 저 호재 치료하는데 저 안따라오는데요 그래요? 네 짝질빵은 어디? 왜? 왜? 응매기 때문 나이스 나를 살리셨다 굿 굿 예헤이 하리님꺼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 호재꺼 하나 돌렸나 이거 저와요 다시 오케이 오케이 호재 앞에꺼 돌아가 호재 옆에 그 트랙터 있는데꺼 돌리고 있어 오 오케이 오케이 이 친구 어딨지? 아까 그 하리님 돌리던데 아 그게 어디야?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니고 저기 앞에껀데 그리고 지금 어 저기 있다 트랙터 있다 트랙터 트랙터 호재에서 힐해 호재에서 힐을 해 호재에서 힐을 해 아까 힐을 했었구나 저 억울해요 얘 계속 저 따라와요 네 오케이 좋다 좋다 호재 달다 대빨라 진짜 달달해 와 진짜 달달해 정말 빨라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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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있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돌려야 되는데 네 앞에 있는 거 이거 왜 저 창틀 넘을 때 비틀림 까줬어요? 체슥? 헐 내가 90까지 준비 전거 때 뭐 했다고? 한 툴 넘는데 비틀림이 까줬어요 뭐지? 한 툴 넘으면 그런 게 있나? 어 걸려요 일로 바로 올게 어 캠핑 아 왜 캠핑 뭐지 해서 따봉 따봉 나 매질 나 매질 한 림 따봉 없어? 둘 온다 둘 온다 일로 온다 뭐 어디가 쟤 안 오는데 온다 뭐야 왜왜왜 간다잇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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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앉아서 오는데 나한테 뭐하는 거 오우 아까 돌리던 거 다시죠 저의 유 돌리던 게 어우 쟤 맞네 간다 부수네 컴 티백잉 시전 고 고 고 고 보여줘 보여줘 브랜뉴 고 어디갔어 저한테 힐 해주세요 힐 힐 왔는데 앉아 있어 이거 다시 돌려 이거 이거 우리 아까 돌리던 거 뭐야 쟤 뭐해? 호재 힐 오디오? 저희 발전기 돌리던 거 그쪽으로 갔어요 아 그러네요 호재 쪽에 있어 호재 쪽에 딴 거 아무거나 돌리셔도 될지 오케이 딱 집 쪽으로 가는 중에 네 네 그럼 다시 호재쪽 돌리러 가든지 다시 온다 다시 와요 일로 근데 아까 돌려 헤이 헤이 컴 여기에 호재 앞에 두개 있어 안온다 남은거 하나가 어딨지 호재쪽에 두개 버스트하면 가능할지 아 여기 앞에 있네 그래서 이것만 견제해 딴거 돌려 딴거 다른게 어딨을까 여기 앞에 있다 짝집 앞에 짝집 앞에 이렇게 일자로 저 가운데 있는건 미끼로 주고 저는 호재 안쪽에 있는거 좀 돌리고 있거든 확인 멀리 끌고 나가면 안오거든요 근데 지금 짝집 앞에 있었어요 저 많이 돌아가서 저것만 계속 저거 할거야 며칠 딱지 아 기어 해든가 아 그래서 보이는건가요 어 이거 돌리고 있는지 모르는거 같은데 저 멀리서 할거 같은데 저한테 왔어요 그냥 사샘 사는게 제일 중요해 지금 이거 어차피 돌아갈거 같아요 아니 아니죠 근데 다시 제가 멀리 빠지면 안따라와요 그럼 문데기 문데기 나 그냥 문데기 해야겠어 온다 그러나 돌아갔구요 그러나 돌아갔구요 그뿌 저 빵이구요 여러분 짝짐 옆에도 있거든요 짝짐 일 bronze 짝짐은 제가 가는중 짝짐은 제가 가는중 한 바퀴 더 돌거구요 이제 내릴거구요 환자 받으시고 환자 부수시면 저는 그냥 proudly 어디가 어디가 문이죠? 못봤는데 딱집이랑 딱집 큰집 가야겠다 큰집 문 70 확인 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90 열었어요 봉장님 여기 오시면 돼요 옳탈인가 옳탈 옳탈 온다 여기 가자 옳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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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밝은기 우발 다 죽어가지고 이게 딱 사보로 옳탈했네 맞아요 밝은기 맞네 밝은기 비디오 테이프에 밝은기 좋았다 밝은기가 근데 뭐지 과격한 행동하면 도입 음 세게 넘기 빨리 넘으면 빠지는거 아 맞아요 그랬던거 같아요 레드 레디 아디 아 무방님은 게임 안해요 아 아까 방금 잘했다 그랬잖아요 잘했다 그래도 좀 끌었다 이랬잖아요 굿 굿 굿굿 아 딱복님 딱복님 오늘 저녁 뭐 드셨죠 열무 비빔밥에 부추전이요 오우 어마어마하네요 전까 돼icism 와우 아 한인인 뭐하셨죠 저는 징반짜장에 탕수육해요 와우 아 5 방 님은요 햄 버거에요 무슨 멤버요 불거기 마카 노 때려 아 오 오 야 불고기 바건대로 때려가 제일 맛있거든요 오월양 님은요 에 물고기 먹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불고기 먹어 하나 먹었어요 불고기 버거 같아 맛있다 니까 니까 롯데리아에서 일단 걸읍니다 복사님 근데 이거 되게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배경이야기가 무슨 배경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본가가 좀 시골이거든요? 네 본가에 있는 햄버거집이 유일하게 하나가 롯데리아였어요 그래서 저는 본가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햄버거를 롯데리아 밖에 못 먹어 봐가지고 다른데 햄버거가 오히려 조금 낯설어요 아 그럴 수 있지 맞지 뭔가 맛이 내가 알던 햄버거가 아닌 거야 아니 근데 뭐 뭐야 본가가 시골이라고 하기에는 롯데리아가 있어서 시골이 아닌데요? 롯데리아는 아무데나 다 있던데요? 하하 하하 맞지 롯데리아는 우리 시골에도 있다고 맥도날드 가려면 버스 타고 1시간 반 동안 가야 돼요 그건 맥도날드를 가는게 아니고 다른 도시를 가시는 건데요 1시간 반이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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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쨍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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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디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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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해서도 이러냐 뭐 야 이러냐 말이야 어 또 도망가서 또 막았어 어 어 어 뭐 뭐야 아 대박 대박 미드위치면은 거울 씻고 전구 덫고 이런 애들인데 이거 이거 막은거 크다 이거 크다 아니다 근데 이랬는데 미 예 믿을 예 아 예 환자분 앞에서 또 그래요 환자분 아 저희 환자분은 애기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 아 아 여기 그 신생아 쪽이 이런 날에 가게 아 아 예 아 아 아 전국 야 이거 미드위치 광대적 광대 불 존 전공 가보네 비참 만들고 도와따이 더 타영 제지 에 렌즈 산다 걸려요 사용대로 왔어요 나이스 저 큰집 돌릴게요 올라온 다리 나 딸이 조심하라리 하림 님 안 내려가지 더 물탱크 돌립니다 물탱크 에이 에이 하림 님 한대 한대 맞고 안녕히 가세요 저 먼저 갑니다 안 돼 안 돼 버텨 버텨 더 버텨 뗴얼 돼지 있나요 애 아뇨 돼지 없어요 뭐지 그러면 진짜 광대 불 존 뭐 이런건가 지감nect? 거기 지감 아니죠 하림 님 에우지 가요 지감을 아우지를 지감이라고 그래 지감이 뭐야 에우지 걸렸다 나 아직도 지감이 너무 무슨말인가 했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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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진짜 다른 게임을 하다 와가지고 죄송해요 다른 게임에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네 뭔 게임? 그... 어! 람쥐 썬더 아 나 걸렸다 내가 살리러 왔어 약간 데바데가 다른 거 하셨나 보네 대우인격이라고 폰팀에서는 그렇게 불러가지고 처형대 처형대 네 됐습니다. 살렸어요 하긴요. 근데 살림 쪽으로 돌아가요 왜? 왜? 하리님 따라간다 제우인격 들어본 거 같아 계속 따라가요 지금. 던도 맞아요. 하리님 계속 따라가요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요 어 근데 쟤가 들어갔어 어? 저 녀석이 약간 어버버버 한다 어? 뭐해? 뭐하지? 나 부디 안 와 큰집. 큰집에 있어요. 큰집 저한테 왔어요 굿 어딘데 저기로 왔어? 끝집 현집 2층에 하리님 따라가는데? 뭐야? 저... 저 보고 저... 저쪽으로 다시 왔었는데 하리님 가요 가요 간다잉 이거 내가 돌리고 있는 거 돌려야 돼 이거 가 가 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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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 브랜뉴? 얍 촥 하이 혜위 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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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자증 자증 따부르 자증 치플 자증 오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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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온다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온다 뭐야 그냥 때리로 갔네? 발로 안 차고 힐 힐 힐 힐 힐 나이스 나이스 얘 광태 맞아요 아유 저기 저기 힐 힐 힐 힐 힐 힘 거기로 가요 거기로 가요 오씨 겁나 빨라 이거 너콜도 있어요 온다 너콜도 있어요 너콜도 있어요 뒤트니까였어 너콜이 있어? 네 헛방 쳤다 근데 왜 우리 두 명이나 누워있어요? 아까 포고벙인 거 다쳤어요 저 따라 왔잖아 저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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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간다 다시 간다 다시 간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아린이 살려 어 움직이지 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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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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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된다구 살려 나 따라온다 킬하실 수 있죠? 네 이쪽으로 가는데 다시 올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는데요 남짓선다 간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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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네 이걸 드네 제발 제발 이거 돌려줘라 제발 어디 돌리는데요? 걸려요 아까 만지던 거 아 돌리던 거 갈 것 같은데 글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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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간다 됐다 나이스 저 빠져들게야 제가 치료하고 살 아 할인 사장님이 살리러 가시다 확인 글로 가요 봉탁님 다시 오는데요? 문 찬다 망했다 어 못 가셨어요 아니 못 구했어 다시 가요 제가 갈게요 네 빈목 조심해야 돼요 이거 공속인가 이거 아닌 거 같은데 공속은 아닌 거 같은데 강대 나왔고 그 앞에 계속 왔다 갔다 엄청 거리네 강대 앞 강대? 강대는 보통 비처반도 있을 텐데 왜 이러냐 랑지 랑지 썬더 아이 나 말라 죽어야지 됐어 됐어 나이스 침전 잘못 때렸어 굿 할인님 막벌 할인님 따라가네 이런 큰집에 오시나요? 네 큰집 설정기 해 그러면은 이거 큰집고 돌리고 있었던 건데 다른 거 같아 죽는다 아이고 아 눌렀는데 아 벽 보고 들은 거 봐 토 나와 딱 끈 너 떨고 라이자시가 꿀 나이스 나이스 어디 계세요? 저희 저 지금 호재 깔고 있거든요 사역대 끝에 하나 네 사역대 옆에 하나 사역대 옆에 하나 나이스 저기 우리 큰집에 하나 여기 이거 돌려야겠다 가운데 거 혹시 죽더라도 여기 지수해서 죽으심? 맙지 썬더 옆에 하나 더 있나 여기 발전기 아니 하나 더 있네 네 네 저기 있고 저 어그로 저 어그로 저 어그로 하린이 저희 차역대 쪽 옆에 나이스가 돌리고 있어 뭐야 잡혔네 네 좀 소석이었어가지고 이거 돌리면 흠집하나 여기 하나 아 뭐해 죄송합니다 온다 이거 안 돼 끌어야돼 끌인데로 가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서 터트린대로 가요 나 온다 이런 건 차라리 그냥 힐 했어야 되는데 맞아 이거 제가 구함 아 나한테 온당 네 아린님한테 가자 이러면은 저희 그냥 다 같이 힐 하죠 제가 일단 이거 다시 잡았어요 우린 힐 해 확인 나 3 나 2명 끝집에서 빼글뺄글 어 눌렀는데 어 정신 가담 듣기 해야돼서 안 돼요 갑니다 내가 먼저 힐 해줄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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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네 아 바로 호구 방님한테 네 돌리던 쪽으로 바로 왔어요 확인 하나는 쫙 끝에 있나보네 이 라인 끝에 어 저 왔는데 저도 여기 치료점 어 뭐야 어그로가 아니네 에 바로 바로 피했어요 오는거 보자 어 아 하다 좀 빠른 아마 저 돌리던 쪽에서 견따를 할 거 같긴 해요 맞아요 저기가 두개여서 어 여기 하나 이건 돌리면 안 되는데 99원 해야겠다 아 그쳐 그 아마 계속 견제 할걸요 큰집도 한번 만지는게 큰집을 내가 가야겠다 말퍽이라서 딱봉님 맞았어 어디야 지금? 중앙 아니고 딱집 근데 저 안달아오고 발전기 맞추고 네 발전기 맞추고요 발전기가 여기가 두개거든요 그럼 딱봉님이 여기 오세요 큰집으로 갈게요 큰집 옆에 큰집 그 구석에 확인 아 남짓선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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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어 오른쪽 거기 99 만들어놓으시고 자 큰집 잡음 확인 엠지선더고 안온다 엠지선더에도 안온다 엠지선더에도 안온다 열심히 찍히네 큰집 들어왔나? 아니 큰집 안농어왔어 그 발전기 앞에만 있던데 어 왔네 왔네 큰집에서 큰집에서 그럼 저 다시 그거 잡으러 가볼게요 네 좀 녹았다 많이 녹았지 않을까요? 거의 그래도 아직 좀 살아있어 오 오 온다 온다 계속 이제 발전기만 보네 여기 온다 여기가 두개가 거기서 죽지 말고 계속 견제만 하면 돼요 잡으면서 맞아요 발전기 퍽이 없어서 맞아요 발전기 퍽이 없어서 많이 까지진 않더라구요 그냥 까여놓기만 하고 거의 99만 하면 돼요 딱봉님은 거기서 따라와요 거기서 따라와요 어 다시 빠꾸 딱봉님 99만 알죠 알죠 따라온다 따라온다 아이쿠 또 따라온다 어 아닌데 안 따라와 다시 가 여기 많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많이 들어가가지고 맞지 양쪽 다 많이 돌아갔나 보다 여기 10분 됐어요 제가 돌리던거 8시집 확인 확인 호텔 이겨심 다시 왔어요 거기 이거 99 해돈 때가 문이거든요 눈 쪽으로 앞뒤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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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따라오고 저도 잡을 못이 큰집에서 오고 싶어 저 알퍽이라 누워도 확인 나이스 저 잡았어요 저도 네 뭐야 이거 나 가짜인줄 알았어 이거 아 나 진짜 아 이거 돌릴 수 있어? 오케이 이 멍청한 녀석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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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등기 견주하러 타러 가는건가 일로 간다 어 이 녀석 봐 태빈이 열고 난리났어 지금 와우와우와우 슈퍼지롱이의 힘이다 이 견방진 자식아 Jacob 앞뒤아 말퍽 처먹어라 말 말 말 말 썰고 나이스 깁니다 나이스 바로 문 열어요 호재쪽 문이에요 저도 문 열어요 확인 하지만 죽음 하지만 슈퍼시랑이 안 주워지죠 안 주워지죠 너 거기서 떨어지면 또 추가된다 이거 문 29 말 말 아오지다 제기랄 아오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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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었는데 어머 열어수죠 네 제쪽으로 와서 힐 한번만 네 내가 갈려고요 지금 여기 문이 더 가까울라나 3단계는 어딨는지 몰라 확인 확인 아 뭐 계단에 있다 계단에 네 계단에 저는 보여요 거기야 여기 이쪽으로 왼쪽으로 좀 더 이쪽으로 오실래요 네 안쪽으로 아 가지마 이쪽으로 와요 뒤로 어디 계시지 호재 안에 들어가면 님들 보이잖아요 바로 위에 있어요 그 계단 올라가는데 이거 구할 수 있나 둘 다 일골 영거리긴 한데 일단 문 열고 문 열었어요 문 열었어요 저저 맞은 사람은 나가세요 네 같이 바로 같이 가야 네 남짓손도 한방 때릴라나 그리고 하게 줘 안하는 저 앞에 와있어요 오케이 잠식 돼따리 어흐어 여기엔 빼따리 또 이렇게 들여보내준다고? 뒷목사 말라고 hurt 왔다 나가야지 복붕빠 나가야지 뭐야 복붕빠 아흐이 이겼어 껴어 어디야 근데 출구 그 호재 있는데 나 때리러 온다 돌아오나? 돌아가요 돌아가요 일로 와요 더원아 좀 싸줄라 그랬는데 호재 힐 3단계 됐다 바로 해드려줄게요 왜 안 걸어? 왔어요 이제 왔어요 이제 왔어 이제 왔어 아이오 죄송 이제 이길거에요 나간다 보여 보여 공질감 공질감 짱짱이다 어 일로 오네 근데 멀리 안 올거에요? 아니 안와요 안갈거에요 아마 기회 딱 한번? 딱 한번이다 진짜 딱 한번 여기서 죽는 사람은 그냥 죽어야 가자마 여기서 죽는 사람은 그냥 그냥 애매한데 또 밑에 가서 지킨다 어 맞아요 또 거기 눈앞까지 왔대 또 내려간다 빨리와 빨리와 거기서 간보지 말고 빨리와 들어가 들어가 이거 들여보내 준다요? 아 이걸 지켜보겠고 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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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너무 빨리 맞아가지고 안잡혀 안잡혀 그냥 나오시죠 아이 망했네요 타샘 아아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안줍고 슈퍼지렁이? 나 불굴 아직 있다 슈퍼지렁이? 슈퍼지렁이? 아 슈퍼지렁이 불굴 있어 조금씩 쫓아온다 쫓아온다 나 불굴 눌렀는데 안 돼 하지만 여기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지수? 나 지수? 나 최대한 늦게 나가? 으응 아 꺼졌다 문화나 어디야 문화나 더 어디죠? 문화나가 바로 옆에 왼쪽을 뚝까베있어요 그건 안 열었구나 열었어요 둘 다 열었어요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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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다 씨 방향을 좋아하는데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결국 아 나 대도와도 내가 성공했을 때 다 나갔을 건데 그래도 나이스 나이스는 개 불씨 맞는 타이밍이란 이거 맞은 놈 맞아라니까 으그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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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 여러분들 많이 계세요 친구들 예 1 으 de 으 으 아도 불굴 좋은걸 슈퍼 지렁이 불굴 슈퍼 페리 거기서 나 왔다 왔습니다 거기서 딱 손전등걸이 돼가지고 했으면 대성공 이었는데 5 5 5 뭐요 예 인터넷이 끊기셨는데 4 메디 하세요 예 안 끊겼는데요 목소리가 끊기면서 들리더라구요 아 그 그 방금 이 잠깐 사이에 그 오디오 설정을 마이크 설정을 바꾸려 그랬거든요 뭐 뭘로 바꾸는 거죠 네 이게 녹음 장치가 마이크 였던가요 코에서 마이크 빼세요 아 코프기 되요 예 예 출력 짱 이거 다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괜찮나요 지금 괜찮은데요 어 이걸로 설정해야 겠다 뭘 설정한다는 뭐 뭐 물건 그가 또 이스틸 타도 필터 프로그램을 설치 했거든요 5 기존에도 뭐 딱히 문제 없었잖아요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뭐 예 마저 출력이 듣는거 녹음이 마이크 맞게 했다 예 헤헤헤헤 키보드 눌러봐요 누르고 있어요 안나죠 안나는데 말하면서 해봐 말하면서 말하면서 하고 있어요 안나죠 말하면 사고 나죠 할 때는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그 일반적인 노이즈 필터로 하면 안되고 그거 하려면은 조금 더 전문적인 거 써야되지 아 그 뭐지 알로아 님이 추천해 주신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엠병 설치가 제대로 안되가지고 아니면 뭐 키보드를 바꾸세요 저 청축이에요 저 그거 잘 몰라요 무슨 키보드 인데요 키보드 하나 뜯어보면 k 660이요 청축 몰라요 그런거 k660 어디 k660이야 k660이 어디꺼야 k660 에코 k660 예예 k660 카일 광축 k660 몰라요 그런거 k660 대기실 나가게 안되지 소리로 봤을 때는 청축 인거 같아요 k660 근데 뭐 거슬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은 k660 그래요 다행이군요 파프리카 님은 좀 더 슬림 k660 저를 견디셔야 k660 저를 견디셔야 k660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k660 이드미 님은 저녁을 뭐 드셨나요 k660 저 짬뽕 밥이요 오늘 이렇게 중식들을 많이 먹었다 k660 식사 하셨네요 웬일로 웬일로 식사 하셨냐니 k660 그거 매일 하는거 아니에요 k660 이상하게 이드미 님 뭐 드셨냐고 봉탕이 물어볼 때마다 식사가 아니었거든요 k660 퇴근 하신거에요 이드미 님 k660 몇시 출근이길래 k660 칼퇴 했습니다 k660 엄청 아침 일찍 출근하는거 아냐 k660 저 여섯시 출근 k660 원래 공장은 좀 그렇지 k660 네 k660 배고프시겠다 k660 대박 k660 엄청 일찍 가시죠 k660 그럼 회사에서 아침도 줘요 k660 안주지 공장은 안주지 아침 안주지 k660 아 진짜요 k660 집에 나가는거에요 k660 도착을 해야 되는거에요 k660 6시까지 출근 k660 오 마이갓 척척하시겄네 k660 주는데도 있나 아침은 보통 안주지 않나 k660 점심은 점심만 주는거 아냐 시간이 딱 지금 보니까 k660 아침은 이제 야간 하시는 분들 k660 혈압 떨어지는데 k660 이렇게 일찍 부르는데 아침을 안준다 k660 간식을 주나요 k660 어 출근하면 빵이랑 우유 줘요 k660 아 맛있는거 줬으면 k660 김현경님 뭐 드셨나요 k660 저 고기 구워 먹었어요 k660 무슨 고기죠 k660 소고기 k660 무슨 부인가요 k660 모르는데요 k660 이래서 부자 놈들은 k660 집에 있길래 k660 이래서 부자 놈들 그냥 집에 그냥 냉동실 k660 만 열면은 소가 넘실 거리니까 아무거나 구워 먹는거지 k660 아니 저희 아빠가 그쪽 일을 하세요 k660 그래서 공기가 있어요 k660 그래서 고기가 집에 많아요 k660 k660 한우가 한 500마리 이렇게 축사가 있으신거에요 k660 k660 축산업계 거장이시고 뭐 이런거에요 k660 그런거 아니에요 k660 서울에서 축산업계 거장 k660 k660 엄청나시는 우리 아빠 신상 지켜 k660 신상 지켜 거기다가 또 고기 구워주는 꽃 주방 일하시는 분이 k660 об k660 아직 잡으란 짝자 들어오 program 우리 아빠 엄청나는 예ITA baby wherever kaga k660 연구 k760 노예 바로 알려줘 버렸 Regular 원래 이제 필이 신의 범주도잽 아 위를 들었어야 되는데 재기 알 아미는 누구꺼에요? 제이크? 어? 그럼 나도 있잖아? 그거 들고 심음 작은애 하면 안 들리는 것 이게 어디야? 중앙 중앙 여길 안와 왜? 퍼뜨렸는데 어 온다 온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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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밑에 있다 밑에 있어 밑에 있어 아우 떨어질 뻔 능력 썼다 아닌가? 중앙 2층 센터만 지키려고 그러나 보네 또 어 여깄네 이런 제기를 쏜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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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파라 어 팬크 프랭클린 프랭클린 돼지는? 돼지 있어요 돼지 프랭클린 어 뭐야 다시 주워졌어 이 이런 반대로 내렸잖아 아 중앙 일찍 돌리는 중이긴 한데 어때요? 어? 김 선생이 겪어보기에 저 스피릿 좀 칩니까? 어? 아우지 가요 어? 같은 귀신 계열이잖아요 규 귀면경 귀면경 이걸 아우지를 가 오히려 좋아 이거 돌아가겠는데? 치는지도 모르겠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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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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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대길손 발로 찬다 설마 깜상? 아 깜상 아 온리 바깝다 거의 다 돌렸네 거기에 있음 중앙 판자 쓴 봉상님 따라가요 능력 썼다 안 따라오는게? 야외로 나와버렸어 야외로 나와버렸어 등력쓰고 왜 야외로 나가지? 보러 가는뒤 뭐야 왜겠어? 오우 맞았다 살려주세요 아 저놈의 집이 아우지 가가지고 온다 일로 온다 글로 갔어요 저 안 따라와요 2층 갔어요 2층 어 추 근처 두근두근 나 따라오는거 같아 오지 2층 계산해서 내려가는거 같은데 어 좋아 나 안도감이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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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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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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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앙 만졌어야 되는데 왜 헷갈렸다 어디로 가야될지 저 돌리고 있어요 김명경님 따라온거 같은데 다 돌리고 계세요? 저 따라왔다고요? 어 그러네 아 죽겠는데? 어딨어? 으아 아 아 죽어요 저 죽어요 안녕 저는 그럼 아까 이드민님 돌리던거 날 놓쳤어? 어 여깄다 중앙 1층 네 근데 제가 중앙 2층으로 올라왔거든요 1층에서 아 누가 이거 구상 프랭클린 맞고 빵댐 그 제꺼 주사기까지 있었는데 어 어떻게 알았지 어 어떻게 알았지 이 좋은걸 저 죽어요 곧 어? 안 죽어있다 안 죽어 안 죽어 어디에요? 밖이에요 밖이에요 2층에 올라오는 조이스 저기있다 커버해 커버해 죽을거 같아요 없어졌다 級 나도 안보여 본인이 안보여 죽어불렀다 난 올거 같은데 간다 능력 썼어요 갔어 다시 왔어요 어 다시 왔어요 와아악 큰제의 빌썬 원감? 어 뭐야 이거 흥불리던 발전이 뭐지? 발려야요? 뭔가 먹어요 중앙에 걸렸구나 와 따고 뭘 어디야? 여 여기다 감사합니다 다시 갔다 다시 갔다 지내요 터말링 하러 가면 혼자 온다 밑에 있어 밑에 있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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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터널링을 해? 이런 스테이 같은 자식 리프트 이거 돌리면 안 되나? 이거 돌려대요 밖에 것도 있어서 아 오케이 아 명경이 죽어버렸다 첫 번째 파티에 뽀끝방이 있었다면 두 번째 파티에는 터널링은 너무했잖아 귀 면병 안 열게 되세요 깜상 프랭클린 이게 뭐지? 돼지 돼지 하나를 모르겠네 아잇 힐을 다 했는데 어머어머어머 아잇 메이크 안 통하네 바칠? 바칠인가? 갈고리 걸고 나서 생존자 잘 찾는데 아니면 너로 걸리거나 저 걸려요 원 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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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프랭클린 깜상 왔다 갔어요 형님 24초간 누우시면 안 돼요 에? 뭐야 이거 주사 났다 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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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동 나이스 발동 딴 데 갔어 감사합니다 터널링 방해라 터널링 방해라 터널링 밖에 돌려갑니다 밖에 밖에 야외 야외 오 하나 남았네 아 여기 판자 없네 몰랐어요 터널링 전문건데 그냥 아우지 간다 어 어라 아우지 앞에서 누웠다 일로 도망오면 안되겠다 판자 하나도 없어요 1층에 누가 다 썼을까 나 두개밖에 안 썼어 아우지인가 예 어허 나갔어요 아우지 바꾼이 이름이 어딨어요 케비넷 안에 저 케비넷 아 오케이 나한테 안오라 이듬이님 근처에서 죽은거일까 다시 AOG쪽 어 다시 원인하나 캠핑을 한다 캠핑 캠핑 터널링만 한다 철액이 구덱스 구덱스 이런 똥구덱스 멀어진다 이듬이 바이바이 이거 내가 지금가면 늦을거 같은데 예 네 죽을거 같은데 죽어라 파프리카 죽을거에요 아뇨 버텨요 발전이 야 깜짝이야 어? 근처에 제 근처로 다시 온거 같아요 소리 나요 캠핑하던데요 그냥 그냥 캠핑하래 네 위에 있는데 버텨 버텨 캠핑하면 버텨 버텨 능력습 옳킬하고 싶은 욕심때문이니 그리고 나는 불굴 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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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방 원한 서재에 있다 1층 사무실 거기에 불토 있어요 아니 불토? 그냥 나가셔야 될 듯 에이 몰라 파로마 맥였어 파로마? 맥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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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미님 도망쳐 도망쳐 정문 열고 있어요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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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열었다 오믄 페이크 주고 어디있어 지금 어디서 와 지금 어디서 와 지금 뒷불 오믄 오믄 달리는 중 너에게 딱히 를 닿았어 났어 판자 닿았어 어 이거 갈수도 가 가 가 풀뜻 뿌셔 풀뜻 뿌셔 뿌신거 아니에요? 지금 뿌시는 중 잠깐만 이거 만드는데? 어라? 글로 안갈거 같은데요? 정문 다 왔는데? 이대미님 나갈거 같은데? 못나갈 뿐요? 어 까비 아우 얼마 안남았는데 아 들었다 아 들었다 맞아주면 빠져 아 안되겠다 절자마자 살리기? 옆에 걸어버려야 해요 불가능 가능 가능 너무 불가능 아 불가능 불가능 그리고 놔두어도 불굴 슈퍼지렁 캠핑 캠핑? 캠핑 캠핑 앞에 서있음 얼굴 맞추고 불가능 어 홍당님 뒤에 있는데 약간의 방심을 아하 전속에 버린줄 알고 입구를 보러 슬슬쩍 안감 슬슬쩍 안감 안가요? 안가네 가나? 가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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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툰 아 오 아 으흐흐흐흐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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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 이제 돼 바 되지 이게 됐다 남자들만 살았네 하하하하 2개월 3개월 그 철양한 그런 말투 살 사람만 살았다 볼 수 있겠죠 예 예 맞지 않습니다 자파 진대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오 파는 되요 왜 저도 착한 인데요 우리 모두 첫 판 굿 김현경님 예 이 핸드폰 케이스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옆에 버튼이 겁나 박박해요 겁나 많다고요 빡빡하다고 아 아 오 유감 이거 누르다가 엄지손가락 무슨 굳은 살베기 겠어 개쎄게 눌러야 돼 아니 뭔가 플라스틱으로 그냥 플라스틱 케이스로 하기 좀 그래서 방탄으로 했는데 버튼도 안 눌릴 정도로 강력하다니 아 방탄 케이스에요 예예 근데 거기다가 그립톡을 붙이라고 하진 않았는데 편지를 대충 읽으셨나봐요 그럼 그립톡 어디다 붙여 원래 가지고 있던 거에 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됨 왜요 원래 가지고 있던 케이스는 카드 넣는 그게 열리는 거예요 아 붙여놓으면 덜렁거림 아 그래요 손잡이다 근데 제대로 안 읽으신 건 맞네요 지존 그립톡 이거 제 거실에 있는 그 테이블 있거든요 밥먹고 하는 테이블 그거에다가 이 그립톡 째로 내려놓으면은 여기에 무슨 그 이게 코팅 같이 돼 있어 가지고 마찰 때문에 테이블하고 붙어버려요 하하하하하하 띠려면 칼 갖고 와야 돼 벌써 두 번 붙어갖고 진짜로? 핸드폰을 이렇게 못 내려놔 테이블에다 이렇게 내려놔야 돼 아니 그립톡을 붙였으면 세워놔야지 자격이세요? 자격이시냐구요 와 선물 주고 욕 뒤지게 먹는 중 오케이 아 너무 웃겼어 아니 그립톡을 붙여놓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적응하셨군요 으흐 짱 편하다고 역시 귀살대요 뭔 소리야? 하하하하하하 귀살대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꽤 웃겨 너무 더워 하하하하하하 아 닉네임 바꿔야 되나? 이름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면경의 칼날이래 미친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너무 웃겨 귀면의 칼날 이번 이번 거 끝났다구요 3기 아 그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어제 52분으로 11화 끝났습니다 아예 이번 거 끝 왓챠였나? 왓챠 있을걸요? 왜 내플에 안 들여나 왓챠 구독 안 하는데 김현경님 예? 김현경님 오타쿠잖아요 저요? 네 저 오타쿠는 아니고 한 3덕 정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라프텔 결제하셔야지 라프텔은 뭐예요? 라프텔 만화만 올라오는 곳 원피스가 있는 곳이요 원피스는 만화책으로 봐요 만화 좋아하면 라프텔 좋아 신작이 다 올라와 그냥 만화만 있는 데라 요일별 신작을 거기에 다 정리해놨어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게 있어? 왜 처음 들어봤지? 라프텔 좋아요 역시 전 오덕이 아니군요 아니죠 오덕인데 노력이 부족한 오덕이지 아니 제가 중학생 때는 진짜 십턱이었는데 점점 커가면서 줄어들더라고요 그건 맞죠 저도 요즘 거 안 봐요 귀찮아서 다 보시는 것 같은데 요즘 만화는 다 약간 옛날에 그 감성이 없어 그 낭만과 감성이 없어 너무 다 찍어내 맞아 맞아 양산형이야 가끔 이제 대작들만 나오면 그 유명한 거 맨날 있는 거 그런 것만 보지 옛날엔 정말 장식끈을 써줬네 살인마가 또 무섭다 우린 편지 봉투 써서 우리만 봤는데 편지 봉투는 생존자들끼리만 받아요? 네 그리고 노란색 편지 봉투는 본인만 맞아요 그거 제 거예요 이기적이다 전 꽃이요 저보다 더한 사람 노란 꽃이에요 뭔 소리야 노란색 편지 봉투나 노란색 꽃이상 같은 겁니다 아 그렇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정화의 사원 사원 이거 뭔 거 토구 냄새 난다 토구 냄새 뭐야 나 따봉이었잖아 뭐야 공조 아 마브면은 이거 토구 아닐 거 들고 중구? 중구 같은데요 마브 아니면 총구인데? 차라리 총구여라 무슨 소리세요 중구가 얼마나 놀리기 쉬운데 네? 총구 못하겠어요 총구가 더 싫어 이게 나네 왜 소리가 안 나지? 나이스 총구가 더 토 나와 총구가 더 토 나와 네 총구가 더 토 나와 총구가 더 토 나와 네 총구가 더 토 나와 총구가 더 토 나와 여기 돌리고 지하가죠 오케이 어디 돌리시는거 여기 무슨 구석에 언덕 여기요 아 준구에요? 네 사기 2명 저 여기 그... 큰집 쪽에 구조물 많은데 있어요 매서운 녀석인가? 아뇨 방금 그냥 제술 뭐도 있지? 그러니까 그냥 망치네 창틀 저거 하셨나? 걸릴 때 말점 어? 뭐야? 못 걸었어요 정감이 있긴 있나봐 이러면 개이득인데 산발놈 산발놈 중구 정신 나간다 이러면 돼 페이스 산발놈 코앞에 있잖아 이러면 중구 정신 나가 이렇게 돌면 내가 이쪽 창틀을 쓰지 않을까? 아까 우리 돌린거구나 파프리카니 돌리게 어느 방향이더라? 그... 이드민님 있는 그 스토넨이 말이야 어? 얘 밤부줄이 없는데요? 네? 중구인데 밤부줄이 없어? 어허 그거 부숴야지 부숴야지 처음으로 이드민님을 따라가자니 어디야? 어디여 그러죠? 여기여 여기여 마블 안 보여요 아 저 그... 원감 있다 이거 어딘지 몰라요 걸리나? 저기가 스토넨이지 걸려요 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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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개 저 방금 이 사람 터뜨려가지고 이리로 온다 어위 이쪽이다 어위 이쪽이다 짝집쪽 저 갈게요 그냥 오는데? 저 쫓아갔다 피칠갑인데 얘? 에이 나 돌리는거 돌려 어이구 저 친구 벽에 박았네 어이구 오시면 안되는데 갔어요 딴 데로 어 이거 차러 왔다 치료치료? 저에요 괜찮은 괜찮은 지금 마음이 급했네 제가 신기한거 보여드릴까요? 어 나 죽어? 설마 어? 어 안죽지? 어디야 어디 어 중앙에서 밖으로 차차차차차 뭐하셨어요? 환자 세웠지 아뇨 환자 세우려고 했는데 영경님이 이리로 오셔가지고 하하하하 이걸? 이걸? 어? 어그로 토스된다 그걸 이제 말한다고? 이걸 이제 말한다고? 나이스 우우 여경님 옆으로 스포 상식 쪽으로 오면 저 있어요 어 어디요? 스포는 기 큰집 바로 뒤쪽에 여기다 여기여기 여기여기 죽었다 어? 아 여기? 여기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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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기둥구조 걸려요 여기로 절로 글로 가는데요? 여기 발점기 두개 있네 네 두개있어서 하나 건너뛰고 그거 돌렸다 이거 발점기자 안차는데? 여기 걸어갈게요 저 따라와요 오! 짝집에도 있다 어우 걸려버렸다 이따가 다시 돌려 멈추진 않은거 같은데 발점기 짝집에서 발전기 있어요 해라 될까요? 이거 제 뒤에 노리개 있거든요 와! 와! 오! 못 봤네 역소 봤네 역소 봤네 이듬인 노리개인가? 네 아 이듬인 이만 걸렸지 참 더 생기겠다 이제 걸리 때 말해주세요 배지가 있다고? 돼지 에드온이 아니고? 관리하여 돼지 에드온 거의 다 돌렸는데 돼지 에드온의 노리개 원감 노리개 원감 구개밖에 몰라지 어 어디로 갔어요? 지금 달려가는 사람 쪽 난 돼? 어? 뭐야? 일로 왔는데? 저 돌리던 쪽으로 왔어요 어? 일로 갔나 보자 찾는다 짝집에도 발전기 약간 멈추는 느낌인데? 노리개 저이예요 저 아까 돌리던 거 한 80 90 이거든요 아 죽는다 죽어요 노리개 찾아야겠다 어? 어? 이걸 헛밤? 오다가 토텔 하나 봤는데? 뭐지? 뭐지? 백브린투 나머지 폭 두개 뭐야 이거 무서운데? 네 떼쳐가지고 잼든? 왜 이름이니 왜 또 여기 있어? 어? 도대체 여기 제가 여기 발전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이씨 버렸다 예 발전기 지켜요 그냥 어디 발전기 많이 들어간 거? 짝집 잡음 돌려버리면 되는데 안다라오네 딱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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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안온다 안온다 가려다봐 안와요 안와 저기가 많이 돌아가서 그런가 본데 여기 그리 두개 있어갖고 온다 그럼 이거 돌려야겠네 여기 왔다 이러고 안돼 가보야 어휴 어휴 얘 왜 여기서 오지? 아니 내가 지금 말까지 해줬는데 나 오른쪽 오른쪽에서 이미 만났어요 어휴 정말 이것들 진짜 이거 바보다 아까 저 할때 원감 안 터졌죠? 터졌어요 멀리가지고 다시 그거 돌리는 많이 걸린다 발전기 가까운데 걸렸고 지금 발전기 쪽으로 갔어요 망치질하네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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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오잔쌤 안오잔쌤 지금 발전기만 보고 다녀가지고 발전기만 찍힌다 약간 뭉쳤어 발전기가 지금 발전기가 지금 나 다시 온다 거기 두개하고 짝지 이렇게 세개 하나 어딨죠? 그러면? 그 기둥 네개 있는 곳에 두개 있다니까 아 거기 아까 하나 안 돌렸었네 이거 못 돌렸어 거기 원감 아 저 하프리카님이랑 게임 못하겠어요 아니요 으라차차차차차차 잡았자 아 다 놓쳤어 오 일드민 팀 판자 내리시기 오 넘어온다 넘어온다 왜 나야 왜 나야 어 뭐야 이거 쿨이 없어요? 뭐예요? 뭐예요? 판자다 판자 울리는 거 네? 어? 이거 왜 쿨 안 돌리지? 어? 이런 명령님 돌렸다 이런 오 쿨없다 개꿀 아니 저기 같이 돌려주세요 저기 판자 울리시는 분 하나 쩝쩝쩝아 뭐하냐고 쟤 판자 내려갔다 자리 어디가냐고 아 이걸 부수네 손전등 맞고 딴 데가 아 문이다 이쪽이다 예 딴 데 갔어요 저예요 선생님 처음에 봉창님 돌린 언덕수 뭐야 여기 있잖아 근데 여기서 소리나 좋은데? 이쪽으로 났어 왜 이쪽 문에서 소리가 나죠? 버프 됐구나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반대문 여는 중 딱 집중 어 퍼프리카님 맞고 간다 저한테 오는데요 어 뭐야 퍼프리카님이네 퍼프리카님 왜 여기 계세요? 문 열려고요 어? 이랬는데 한방 한방은 지금 속을 안 쓰지 않았을까요? 어 확인 저 놓쳤어요 반대문 열었습니다 반대문 열었습니다 저 놓쳤고 저 반대문 왔어요 이드민이 먹으러 안맞죠 안맞죠 아 왜요? 근데 그쪽 문 못 열었어요 맞아요 아귀여우 아귀여우 킬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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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왜 저러가 어딨어 이든미 좀 어딨어 이든미님 죽는데 이든미님 저개 다 좌악해있다 저합해있다 저하게 여기격 저기 열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한번 가서 여세요 약고 때렸어 저 같이 scenes 건다 신년다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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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따라간다 아니고 큰집가루 길러 뭐야 이듬인님을 내가 놓쳤는데 저기다 저기다 열었어요 눈 뽕뽕 하하하 눈뽕한테 맞아서 형 허우적거린다 우리한테 온다 우리한테 온다 왜왜왜왜 오 복탕이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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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니 왜 누구 저 사람이 아니 들었어 뭐야 잼든이야 왜 들지 어 설마 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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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나가 어 설마 어 잼든이야 잼든이야 못 나갔어 뭐해 귀면경 뭐해 암을 눈복을 쏘냐고 못 나가지 않아요? 못 나가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맞아요 아 나가버릴걸 이게 뭐 아 역시 비살때 1번대 대장 아 뭐해 아 눈부셔 아 뭐해 왜 뭐하냐고 안 보여 눈부셔 아 따분걸려서 아 저 눈고 그쪽 눈고 갔어요 아 존망 이게 잼든 이게 뭐니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안 되나 안 돼갔다 차갑차있어 내 처다본다 아 참 아 이렇게 웃겨 이게 뭐야 아 아 딱 풀렸다 이게 잼든 진짜 완전 딱이었어 아 두 담가 가지고 아예 이번 마지막에 안 맞춰진 이상 하더라고 아 나가고 싶다 라니 그래 이렇게 이게 젠 뭘 난가요 아니시 눈뽕을 써줘갖고 이듬이면 탈출했는데 오머 Brittany 어머 넘어 이어 괜찮지 아찔 꼭 맞았나요 이케 제일 중가가 허우적대 나가 날 찾았어 나 파티끈 없나? 아 다른 캐릭터 해야겠다 편타와서 하는게 왜 이렇게 웃기지? 뭔 소리지 혼자 왔다고요? 웃겨요? 웃어? 웃어? 아 나네? 어 파티끈 자 또 파티끈 따라하지마 준구는 진짜 재밌었겠다 마지막에 나이스 했겠지? 올탈각이었는데 이걸 잡아버렸다 호구한명 딱잡아가지고 이거 항출할때는 없게 쓰는거에요? 대하인 대하 8초동안 인내가 생겨요 5초였나? 그동안 맞으면 인내가 생기는데 이제 잘한 살인마들은 구상 없어지면 그거 보고 알거든요 탱프 쓰고는 못써요? 인내일땐 못써요? 탈진일때? 쓸수있죠 아 쓸수있어요? 네 어구로 끌려서 맞기 직전에 탁 그거 주사기처럼 쓰고 맞으면 이제 대하가 오토 대하 비공개처럼 되는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거 안돼 피지컬 때문에 어차피 안될텐데 뭘 노노노 가능 나 지수 호재 와우 지수 나이스 저희 룩이 웃기네요 총천연색이다 얘는 옷이 어 있네 퍼플 핑크 레드 있네 있네 상출할제 데드하두 로뎀 어? 보여준다면? 민망쓰 나 저 뒤틀림을 아 나 이거 하지말까? 노잼 노스윗 노잼 노스윗 노잼 노스윗 노잼 노스윗 노잼 노스윗 마치 저의 인생과 같죠 아 근데 말퍽 재밌어 써야겠어 여기 뒤틀림 없죠? 저게 뒤틀림 뒤틀림 누구꺼에요? 뒤틀림 누구꺼에요? 뒤틀림 누구꺼더라? 제프 요한생 제프 제프 제프가 없어요 사세요 아직 키울게 많다구요 그럼 평상시에 게임 좀 열심히 하세요 데바델 아직 즐길게 남았다니 아니 지금 데바델을 우리 시참에서 몇달째 하고 있는데 282시간 이거 어라? 아니 아니 얘기하면 욕먹을거 같은데 뭔데요 안할래요 뭔데요 아니 예 메이플 6차가 나왔더라구요 아 아 아 제가 또 얼마전에 메이플 홍보했었죠 영업 영업당하셨구나 약간 메이플하는 사람 약간 거르거든요 앞으로 그 초대가 안간다면 메이플 때문인걸로 메이플을 해 에이 그럴리가 아무튼 29살 먹으려고 메이플을 해 아니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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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먹 해봤어요 한번 육차 스킬은 써봐야될거 아니야 내가 거기에 아 거기에 파티션을 몇개를 사줬는데 넥슨에 내가 와 몇개 사주셨는데요 맞지 그래도 한 팀 정도의 파티션은 제가 장만을 해드리지 않았을까 차라리 그걸로 디아 나세요 디아에요? 디아는 안기였잖아요 디아는 안기였잖아요 바로 중앙가 뭐지? 공조는 없어 아루 전구 아 아 까 Friedman gjorde 로 램지 있겠는데 아니요 안 죽어요 안 죽지 안 죽지 저게 박았다 나 내리지 아 못 내리지 벌레 이렇게 늦게 된단 말인가 그냥 벌레 안 내려졌지 애오지가지 애오지라고 또? 솔리 원감이 없는거 아니야? 이거 뭐 공속 아니야 이거? 어? 근데 저 뒤틀림 방금 까졌어요 하나 어? 본인이 걸렸는데 본인이 까졌다고? 홍수 아니지 홍수는 뽑으면이야 생긴건가? 세계로 시작하지 않아요? 맞아요 여기다 전기 쏘는데? 왜 두개지? 저 두갠데요 지금? 하나 까졌는데? 얘 그냥 막 전기 쏘는데? 캠핑한대요 그냥? 네 또 캠핑 난... 에... 이걸 캠핑으로 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캠핑만 해? 아무튼 색적이 하나 있어요 예 예 얘 그냥 사방에다 전기만 막 부림 예 서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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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럼 옌덩하가리 동상님 거기 창문으로 뛰어내리지 그럴까요? 뼈 내리기 여기 창출 괜찮아요 아니 잠식됐다 제길슨 나 때렸다 그냥 뭐야 왜 안나왔어 퍼프리카 진짜요? 길을 밟고 들어가서 이러고 뭐 뭐 왜 일로 왔어 오늘 이상하다 퍼프리카 죽겠는데? 오늘... 오늘 잘 안된다 오늘 잘 안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인데요 오늘 잘 안되는데요 환결같으신데 지금 아니에요 아니 이거 레리만 오면은 이거 커버해줘 어딨는데? 들릴뿌 앞에에요 줄고 거기서 도망가는 중 주변에서 두근거리면 안될려 뭐야 어디야 맞아버렸다 어 여기 근처 누가 하나 있는데 봉탕님이구나 툴아악 어휴 실패 아니 이... 죽었어 이놈씨끼 이거 잠식사 아 내가 잠식당했지 잠식사 어 저기 판자 떨어져있다 아니 올리고 가시라고요 올려 올려 중요해 중요해 2추판자 중요해 방금은 안 까졌네 뭐지 뭐라 짜 짜 짜 짜 짜 짜 짜 짜 아니 저 사람 이상해요 이상해요 힘들었다 저에요 봉탕님 어그로 어? 근데 그쪽 발전기 돌리고 있었다 봉탕님 진짜 좋은거 써드릴까요 어 놓쳤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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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달리기 달리기 어 뭐야 뭐야 봉탕님 몸에서 꿀 떨어지는데 이건 뭐야 한방인데 왜 한방이야 한방이라고? 네 한방 냈는데요 덕통같은건가 이속 빨라지는거 봐 이건 무슨 효과지 옛날 이벤트인데 꿀효과 받고 이속 빨라지는거에요 상출할 때랑 같이 내려내려 미리 내려내려 근데 왜 한방이야 다행이다 몰라요 한방 반이나 남았어 한방 본인이 모르면 누가 알아 하하 덕통은 아닌데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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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퍼 기사? 자만심? 아 살려줘 살려줘 판자 맞췄어? 판자 맞췄어요? 어? 나 판자 맞췄나? 근데 자만심 짧은데? 근데 그냥 뛰다가 갑자기 엄청 긴대? 어 어 풀렸다 이제 곧 한방 끝나요 어 살았어 이걸 사네 이렇게 긴거면 자만심 아닌데 이거 이게 뭐야 얘 색적 하나 있고 한방 하나 있고 어? 그레고네 선악인가? 나 하나도 안 맞았어 아 발전기 찬거 만드셨나? 어 맞아요 맞네 대손이네 대손 이거 돌리면 안돼 이거 99 해야 돼 이거 뭉쳐 오케이 뭐야 근데 왜 살아서 여기 있어 지금 저 한대도 안 맞았어요 또 판자 다 내렸지 또 아니거든요 하나 내렸거든요 하나 내렸거든요 이드민님 쫓아봐요 이거 돌려버린다 죄송해요 예 이드민님 쫓아가요 하나 더 찾아야돼 바르손기 그 찾던거 만진거 있어? 어? 여기 발 여기 판자 내려가겠다 으아짜짜짜 으아짜짜 이 사람 판자 흘려요 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여기 있다 발전기 어? 과충전 맞아 과충전 있었어요 과충전 드손 과충전 드손 색적 같은거 하나 색적은 뭐야? 몰라요 뒤틀림 까였는데 때리고 나서 들을 때 까였는데 때리고 나서 들을 때 까였는데 이드민님 어그로?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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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어 이게 왜 맞지? 어? 내가 아니네 이드민님 정신 가다듬기 뭐야 나 놓쳤다 이 발전이 두 개 있네 그리고 안어우? 맞아 온다죠 맞아раж 더운 다 여기 3개 다 이렇게 세계 4 기억자로 옆으로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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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 딱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어 으 아 안 잡고자 반판자 하지만 나는 불굴 도망가도 먼저 람쥐 싼다 어? 어라? 불켰잖아 람쥐 싼다 쫓아온다 바로 갈고리야 말 말 말 너 원깜 찼니? 어? 떨어뜨릴 것 같은데요? 네이수 이것이 배틀 슬리퍼 말 퍽 안이 갔어 슬리퍼 되게 좋다 치료 치료 왜 여기서 오냐 명경님 토스 맞았다 거기 조심해요 아우지 안와요 이거 저기 세게 일로와 힐 해 저기 왜 앉아있는거야 아니 뒤에 온다니까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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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파 맞아줘 싫어 싫어 맞아줘 어 나이아나 바로 바뀌었어 바로 바뀌었다고 헛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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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헛빵 이드미님이 좋아하겠다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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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램쥐 싼다리 램쥐 싼다 주강 또 아니네 어 서재 쪽인가 봐 어이 연경님 죽었어요 서재 쪽 사무실 쪽 이게 저 끝에 기억자로 이렇게 세개가 지금 뭉쳐가지고 저거 하나 빨리 돌려요 아우지 안간다 원감 가나? 제가 구하러 가겠습니다 원감? 걸렸어요 원감 아니야 아니다 여기 99 돌려놓은게 있어가지고 원감 아니야 이드미님이 발전기 쳤다 저거 이제 만지면 한방 아픈 사람이 만지면 괜찮 뭐야 뭐야 이드미님 따라갔나? 아니 저 안왔어요 아니 저 안왔어요 근처에 다시 제압 가비 내가 따보긴 왜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는거야 이놈 시끼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어떻게 알아 색적도 안되니까요 뭔 색적 안 따라오는데 에드온 다시 제압 저런 에드온 없는데 색적 에드온이라고 모르겠어요 뭔가 뒤틀림이 까였는데 언제 까였는지 또 캠핑이야 이거 이거 공속? 아니겠지? 캠핑 나 따봉인데 깍이 내가 걸려가지고 아이씨 아이씨 잠식되는데 이거 그냥 맞서 구해야겠다 아이씨 잠식이다 어 살렸다 온다 멍쳐 맞아 맞아주고 핀잎이 어 귓가에 있는거 하나 돌기 내려 응 죽었다 어이그 과충전이라 좀 녹았네 원감이 있는게 맞나? 없는거같아요 과충전 두손 색적하나 나머지는 모르겠네 어디갔어요? 저한테 온거 같은데 어 네 이드민님 좀 발전기 견제갔나봐요 이드민님한테 갔어 으악! 킹테카라 으악! 킹테카라 아아 킹테카라 하지만 원래 한방 상태라 괜찮아 그래서 한방이었구나 어 여기 있구나 판다가 치료해 다 나왔네 바로 사는게 하나 조져야 되는데 두손이 있는거면 킹테카라까지 4개 다 넣었는데 명경님 걸러 멀리간다 네? 아 명경님이라 이드민님 아깝다 아 아깝다 아깝게 걸려버리 어? 이드민님 근처에 있나? 캠핑이에요 캠핑이야? 근처 돌아다녀요 이드민님 근처에 계속 있어 램지 썬더 한번 빠졌다 이 앞에 있는데 지금? 멀어졌다 이 앞에 있다 옆에 여깄다 이런 제기를 쓴 나네 걸어간다이 돌아오는거 같은데 돌아오는거 같은데 어? 아니다 명경이 3단계에요? 아냐 2단계 2단계? 안 따라와 이리로왔어 이리로왔어 헷갈려 헷갈려 어 이드민 맞았다 아으 아 이거 대박 많이 녹았어 내 도와주 제길손 돌린대가 올게요 짜다 아마 다 먹었을거 같은데 반 40%야 40% 아 진짜 빨리 녹는거 발전기 찬듯 발전기 찬듯 이거 돌려야 돼 일로와 일로온다 거충전 어 일로온다 아 온다 일로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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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김행경이 따라갔는데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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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맞았다 아 바로 동기를 돌려야한다 난리방아지다 아 아 아 아 아 저 안 따라와요 발전기만 무장이 언제 하나 봐 그런거 같아요 안 오갔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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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하나 있는데 뭐해 나 지수우젠인데 생각해보니까 뭐해 맨두 근데 지금 지수우 깔아도 못쓰지 않을까요? 얘 그 눕히는 속도 다 걸고 있어서 티로젠 없음? 없어요 근데 두근두근다 지나가요 이렇게 된 거 쓰러진 판자 두 개 올리러 가야겠다 나다 그전에 저도 티료 좀 해요 음탕님이다 뭐야 다 갔다 판자 판자 판판판판 지친다 지친다 맞았지 맞았지 두대 맞았지 머릿결이 많이 상하셨는데 힝취만 나녀석 나녀석 결코 장하지 않지나 여기서 누우면 말퍽이지 말퍽이지 말 말 말퍽 말퍽이지 2층에 놓으세요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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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웠다 가자 말 걸어 내려간다 안돼 슬리프 짱이다 엇 엇 엇 이 녀석 99 발전이 봤다 안돼 봤어요? 찼어요? 네 지금 제 눈앞에 찼어요 아 제 인기를 써 그쪽으로 가네요 네 뭐 이쪽에 흔히 엇 엇 엇 발전 2 으 파프리카 뭐해 아 아 벌레 아 어 어떻게 저렇게 친근하게 부르지 네 이드민이 먹으러 잡지마 과충전 맞출사실 없으면 잡지마 이거 뭐해 곰탕님 죽는다 살았다 킹팩하라 두손 조심 나 정신가다 눈물야돼 아 잡은줄 알았네 뭐하세요 앉았다 70%돼서 봐야지 앉아서 기다리고 이즈민님? 아직 어그로운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모르겠어 왔다 저거 뭐 헷갈려 아아 아아 동탕님 도망가는줄 안가지 글로 안가지 오케이 맞아버렸다 아 나 진짜 전구 이놈이 두근거리는거 큰일하다 저 아니에요 빠짐 빠짐 찾았어요 네 발전기 보러간거 같아요 저거 다시 잡아야돼 찾을거야 온다 명경님 쪽으로 온다 아 요거 계속 지도관놈 어 안찼네 얘 마음이 급한데 저 따라와요 저 따라와요 이드미님도 과충전을 틀릴때가 있고 어 안 따라와요 이드미님도 사람이었다 어 그만 으 으 으 잊어논이 가있잖아요 다시 99 만들어 놓긴 했어 연기향이 조차가에요 으 으 아 아 그 5수 모진거 죽음 우리 아 돌아간 출구 쪽 으 으 병원 좀 막거리는 우주의OM이 담임 앞에 아 아 발전기 차 거에요 영경님 쫓아가 뭐 아니 아니요 안 왔어요 이래 이래 여행 쫓아가고 있을걸요 또 안 왔어요 안 왔는데 발자국 가다가 놓치고 이렇게 위험한 위치해서 일을 하자고 을 보고 갔거든요 이정도 맞춘 하지 않나 후조 몰이 후져 주변에 아 아 아 그 손 초록 올려 리 이제 맨 임투석 아 때 이름이 는 수운 걸 아 이거 트 손 땐 발전 거고 그 옆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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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빨리 가 이제 미니랑 돌리던 거 꽤 많이 돌렸는데 나도 자증 이라 이대면 님 사태 그거 돌리면서 됐군요 아 돌리셔도 되겠네요 이거 돌리고 구구 만지면 끝이야 저 걸음 어거가 글렀어요 오케이 람쥐 선더 안 맞았고 우리 일단 그 이드민 돌리는 쪽으로 먼저 갈 것 같은데 저 제 쪽으로 안 와요 어 안 온다 어 뭐지? 어 돌아간다 오오 됐다 이거 내가 구하면 돼 선택하라 어차피 이걸 안 끄게 떠오면 거의 다 끝났는데 오케이 그쪽 아냐 구구 그쪽 아냐 아 이쁘가 아니야? 안 됐죠 오케이 방향감각 레전드 그 때밍니는 벨렬서에요 이 때밍니는 벨렬서에요 문 열어 문 열어 화면이 문 열어요 어 뭐 열어요 문이 곧 열릴거에요 이거 돌리면 딱 구구 공탕힘에만 들어갔어요 네 예예 문 열어 문 열어 문 보러 온다 쟤 문 보러 와 좀만 기다려야 해 어 나한테 오는 이즈민님 좀 문을 열고 있어요 나한테 오는데? 쨍 어 나한테 왔다 살려줘 온다 살려줘 이거 부상님 죽는거 아니야? 알겠어 나 90분 어 이거 문 따고 와 보셨어야 됐네 아 뭐야 살려달라고 나 말을 잘 들었을 뿐인데 나 말을 잘 들었을 뿐인데 얼굴 사퀴다 아 시원해 아이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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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아이고 킹텍 가라 여기도 문 아니에요? 어 얘 나 안 건다 너 어 이건 글로 가면은 형 불굴이야 이즈민님 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문 열려 왔는데 반대미 어 이즈민님 쪽에서 람쥐 어 이즈민이 쪽으로 갔어 난 안 맞아 이즈민님 봤어요 이즈민이 쫓아와요 이즈민이 쫓아와요 동룡 맞아 맞아줄 수가 없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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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문이나 열어야겠다 내가 저거 손초고 싸줄 수 있을까? 정신 가다던 끔 어디로 갔어 이데미님? 이데미님 중앙 중앙? 아아 여기 있구나 저기다 저기 문으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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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수있어? 나갈수 있어요?? 커버 받을래? 어디인데 어디야? 어!! 거기 안 열렸나? 열렸나? 열렸어 열어어 이제 열어어 거버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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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벅 명령님! 킹테칼라! 킹테리칼! 나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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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요 두 분 중턱님만 나가면 돼 문 아닌가? 둘 다 열었어요 둘 다 열었어요 명령님 어이구 우와 이바아 좋았다 아 와 이걸 5 5 4가 0 능히 사이에서 1 4 어젯 2 아 나이스 내이 생 간호사의 소명이 없네 너프로 아돌 도란 속였어요 2개 새끼가 색 뜬 그래서 가져올까? 저 손에다가 이게 뭔 폭이야? 좋았다 검수 달았다 달달 아니 다 3만점 넘고 4만점 받는 마당에 지금 6800 이거 6800 뭐라 그러는 거야? 결국 항출할 째 못썼다 뭐래 막 욕해 쟤 뭔소리야 왜 이렇게 싸요? 북한사람이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예스라 그랬는데 북한사람 제가 화날만 했어 제가 엄청 견제야 막 했는데 우리가 다 막 돌리고 말해가지고 왜 자연스럽게 레디해 나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뭐 안 한 사람이 딱히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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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이브방송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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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bt 아니 아니 이러겠어요 갑자기 나방을 켰어 화면 공유를 5 5 짜 한명이 안녕하십니까 중복이 되겠군요 왜냐는 4 4 이사 가세요 자 내년 3월 입니다 아 아 아는 dmc 으 아 으 왜 양님 말해 봐요 아 아 미친놈이야 이거 10시 넘어가며 마라 내 5 자관에는 합니다ва 하는데 좀 작아서 그렇지 많은 actor 10시 되면 다시 200 키워야겠다 빨리 한 명도 안 한 사람 없어 한 번도 안 한 사람? 한 번도 안 한 사람 없으면은 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다시 부릅니다 한 사람 중에 한 명 왔다 역시 와 나 왔을 때 일부러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본인이 이렇게 한번 조명 받을라고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이거 가능해요? 이거 로딩 길지 않아?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한 자리 정한다 그러니까 바로 딱 일부러 들어오면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딱 등장하는 거지 일부러 킹브로 로딩 화면 그러고 딱 들어오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선 소리세요 이거 시전한다고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코나님 예 왜 평상시에도 이런 방송각으로 맞춰져 있냐고요 사람이 무슨 소리세요 스포트라이트님 뭐니? 맨양님 네네 코나님 뭐라고요? 아니에요 말하세요 아니에요 더럽게 뭐라고 하려고 그랬지 아이 듣다가 기가 차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케이 맨양님 뭐 드셨죠? 어 밥이요 이유 덮밥 먹고 있었어요 아이엔지 좀 밥 먹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뭐 하시는 거예요? 9시에 퇴근 집 도착하니까 9시인데 예 예 음 맨양님 무슨 일 한다 그랬죠? 그냥 일반 사무합니다 그냥 일반 사무합니다 근데 이제 출퇴근 거리가 좀 많이 멀어서 왜 얼마나 걸리는데요? 1시간 40분이요 왕복 아니면 가는 데만? 가는 데만요 너무 머는데 2시간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깐요 얼른 이사 가야죠 뭐 너무 멀다 저 정도면 거의 인천 쪽에서 저기 가는 시간인데 충남 가는 시간인데 경기에서 강남구청을 갑니다 음 완전 경기 외곽이시구나 멀다 넘나 공감 간다 인천에서 천안 가는 데가 한 2시간? 2시간 좀 안 되는 정도? 경기가 그렇죠 뭐 맞죠 서울 가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위든 아래든 다 2시간이니까 뭐 양님은 햄버거 드셨죠? 예 골고기 먹어 맛있습니까? 예 그래요 왜요? 아닙니다 오늘도 메뉴 카카시 예 보나님 예 맛있으세요? 맛있냐고요? 뭐가요? 밥이요 아 당연하죠 맛있게 먹었죠 뭐 먹었는데요 컵밥 먹었습니다 아 5 혹시 콩나물 컵밥? 네 강된장머리 밥 강된장머리 밥 강된장머리 밥 그 맛이 없는데 어 거기 거기 그 뭐야 이건가 오뚜기 아냐 오뚜기 이거 아 아 컵밥 진짜 그 컵밥 별점 봐 묻혔네 근데 배고파 저거 먹어 너무 작아요 컵라면 하나랑 같이 먹어야 돼요 너무 작아 음 양봉 개조그매 자취생들이나 바쁜 사람들을 위한 편리한 간편식 간이 적당하고 비워 먹기 좋음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제품 자취생이나 바쁜 현대인에게 추천 흠 흠 그럼요 그럼요 양이 뒷다 적다고? 네 콩나물 하나 필수 저거보다 많이 먹으면 이제 위가 안 좋아져요 아하 소식하시는군요 예 대신 자주 뭘 드셔야 되지 않나요? 자주요? 자주 안 들어가더라 이거 이거 한 끼 먹지 하루에 아니요 언니 잠깐 망설이셨어요 아니에요 언니 요즘 안 드세요 또 먹고 갔어요 언니 들으셨나요? 그 잠깐의 망설임 들으셨나요? 점심은 뭐 먹으셨어요 잠시 오므라이스 먹었는데요 오므라이스? 전박천국 오므라이스인가요? 아니요 만들어 먹었죠 오 엄마 죽쳐다 비공개다 굿 굿 허허 음 저도 하루에 한두 끼 밖에 안 먹어요 점절을 많이 먹으면 배불러서 저녁에 못 먹겠더라구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홈트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단백질 바랑 단백질 여러분들이 주신 쿠키가 되다 단백질 덩어리들이라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먹고 프로틴 음료 마셔 건강하게 사시네요 아 근데 지금은 제가 홈트 같은 걸 너무 운동 자체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서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일단 푸쉬업 바로 푸쉬업함 그래서 지금 어깨가 안 올라간다니깐요 좋네요 뭐가 좋아 바잉라이트? 내 어깨도 아닌데 뭐 아 호란님 예 오늘 이북 게임 아직 안 정해졌는데 블라이트 제가 사가지가 없었거든요 하하하하 기강 잡겠습니다 역시 기강엔 이게 웬 블라이트야 다잉 라이트에 집중 예 블라이트 오셨습니다 어디야 어디야 여기 큰집 맞은편 정원이요 아 오케이 한 대 맞으시고 큰집 돌아 알잖아요 큰집 돌줄 넷 돌줄 아는데요 맞았어요 뭐해 벌레 어? 하트 벌레 때 말점 벌레 이 김치 야 왜 2층으로 와 이거 왜 2층 원카 아니구나 그대 벌레 원감 2층 원감 홈 왼 놀이게도 있어요 노리게 다잉라이트 원감 어디 갔어요 1층에 찾으러 가요 저희맨들 도착 쏘마 쏘마 쌍쏘마 쌍쏘 빨리 없습니다 딱 있다 주차장 다시 오는데 아 저거 불토구나 까무사문이다 어디가 불토야? 저기 저쪽 저 불아니야? 불태우고 있는거네 그냥 뭐해 사증 사증돌려 온다 와와와 딴거부터 가야겠다 와요와요 와요와요 빨리 가시지 맨 첫번째꺼 저기 돌렸지? 이거 돌려야겠다 딱집쪽 돌렸어요 맨 처음꺼 아 고요하다 보여주나? 고요해 언니가 첫번째 파티에 똥을 너무 많이 싸고 가서요 동생분이 좀 열심히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아니죠 본인한테 책임이 넘어가셨어요 왜요? 버렸어요 와 개무섭고 언니 출근했지 지금 준비 중 아 뒤에서 뭐라고 소리나더만 아이고 여기 아이고 원감하고 다잉라이트하고 하나 뭐라고 그랬지? 노리개 네 라스트 하나 뭐지? 아니 이거 휴지 못찾는거 개웃기네 휴지? 응 슈퍼지렁이로 기어가면 못찾아가지고 이 자빈걸 돌던데요? 맞아요 걸려요? 원감 제꺼 터짐 네 내 앞에 노리개 했다 내꺼 쪽에 간다 와우 와우 이 녀석 강하고만 근데 큰집 잘 못또는거 같아 아 뭐야 얘 그냥 그냥 따라와 구조물이 없어 네 망했어 난 죽었어 죽었어 벌써 아니 뭐야 다잉라이트 아우 느려 아우 느려 어 간다 그냥 얘 나 못찾았어 근데 그러다 다시 오던데? 아이고 핸드맨드인가? 후앗 슈퍼 취랑이 미소 의 게다가 말퍽 먹아라 말 말 말 자식아 말 말 말 걸려요? 으 글죽 해 어 원감 다행 놀이게 팬티마 pairing 열린쪽으로 장합행 여기 발전기도 만져야되나? 안만져도 되나? 잠시만 저 돌리던거 지금 얌님 기준 왼쪽에 발전 왼쪽? 아 이거 저희 2층꺼 돌렸나요? 네 아니요 온다 일로 온다 그 2층 제가 돌릴게요 저 말퍽이니까 아 근데 말퍽이어도 2층이 원감이라서 맞아 별로 근데 나 노리개 찾아야 되는데 이거 그 제가 방금 발전기 돌리는데 혹시 그쪽에도 하나 있긴 하거든요 아 오케이 이거 돌려도 되나? 제가 안녕 아니 여기 뭐 없는데 자꾸 여기 왜 들어와 멈춰앉고 이거지 기간지 기간지 싸앙 엉감 아하 엉감 더 내꺼 터지겠다 이거 바로 앞에 걸렸어요? 엉감 저 어디갔다 저 어디갔어 왔다 큰집 2층 큰집 2층 큰집 2층 구하면 1층 1층 어 1층 나 노리개라서 두근두근이 없어 도망가 도망가 어 여기왔네 저기왔네 봉타님꺼 아니면 제꺼 오케이 부숏 부숏 간다 내꺼다 내꺼 오케이 내꺼네 좋았다 saf 여윽 빨리 하하하 하하 하하 못 그들 쳐져 펜티벤토 아 펜티벤토가 있어야 아 아 아 reflecting 아 그냥 놀고 그 맨양님꺼 어디 써요 어디 여기 그 출구 쪽 여기 큰집 맞은 장수 기차 박힌거 아 오케이 오케이 큰집 간다 뭐 깜짝이야 어 얌님 네? 웃어? 어? 할 수 있을까요? 어 내꺼 부쌌다 내꺼 부쌌다 어어 봉탁님꺼였군요 나 힐 해주는 줄 알고 미친듯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걸 아 머쓱하시겠네 주차장 돌리고 있습니다 2층 네 네 브라이트 발전기 찾고요 2층 네 왠양님 거기 말고 그 앞에 거 돌려야 될 거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왠쪽으로 와보실? 왠쪽으로 와보실? 왠쪽으로? 뒤로 뒤로? 다시 2층으로 가 1회 드립 왠양님 2층 다시 올라왔어요 오오오오오 손하님 돌리시던게 2층이에요? 예 난 다 안오는데? 주차장 예 2층 발전기 견제 좀 예 어디쏘? 큰집 앞에 나갔구나 큰집이 계속 돌릴게요 아니다. 왔다. 아 여기 오셨네. 아 많이 돌렸는데 아깝다. 터졌었던 것 같아. 아 저.. 아 벌렸어? 아 다 터졌어. 다 터졌어. 오케이. 어디 갔지? 거의 발전기 찼어요. 아까 많이 돌린 건 더 있지 않았나? 예 그거 그쪽에 걸리셨어요. 아하. 그렇게 바로 살려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다시 왔어요. 큰집? 예 그 정원에 있다. 큰집 옆에 정원에. 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주변 살펴보는 중. 오겠지? 온다. 큰집 앞에. 그러면 잠깐 빠졌다가? 매장님 무조건 빼셈. 넵. 저 중앙꺼 다시 잡는 중. 중앙? 예 저희 돌리던 데로 왔어요. 예. 중앙 어디야 손을 들어 보셈. 자의자 자의자. 여기 보이죠? 여기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예예예예. 이거 무리 안 해도 돼요. 여기 돌리고 있으면. 어디 갔지? 저기만 지키고 있나봐. 어 지키나봐. 아 여기 온다. 자증이라 빨라 여기. 왜? 왜 가만히 있어 빨리. 어 저 가만히 있어요. 다행라이트라. 저기만 있네. 돌아가있지? 문 가야겠다. 문대기 문대기. 문대기 문대기. 그러게 퍽을 나머지는 모르겠네. 아 다행라이트. 온다. 뭐였지? 어? 이쪽으로 가나요? 나 본 듯? 저 봤네요. 노리개.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노리개 다행라이트. 일로와 일로와. 일로 왔다고? 열었어? 나이스. 나이스. 이쪽 문 열었습니다. 나이스. 뭐 뭐 다 여기는 그냥 맞으면서 나가면 될 듯? 한방 확인. 설마 사카. 설마 한방. 마사카. 뛰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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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코게 하나 더 보인다. 설마. 한방 아냐 이거? 한방. 마사카. 나오실 수 있나? 반대쪽 문 가는 중. 마사카. 열렸어요? 반대쪽. 안 열어주세요. 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능력이잖아. 멀어지시는데요? 멀어지시는데요? 공탄. 빨리 오세요. 막고 가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되나? 커버가 돼? nothing. 되돌돌돌돌돌돌돌돌돌. 얘들아! 안되네! 안 되네 umbre H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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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y. 너무 빨라. 나 슈퍼지러기. 슈퍼지러기 불굴 슈퍼 불굴. 슈퍼불슈퍼불 둘유. 구애 då ú. 하지만 말퍽. 말퍽. 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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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말. 앞에 거놔 그냥? 앞에다 보내야. 트퍼iem Cada collectible pet м장소스 아상님 갑시다 고고우 때려라 때려 때려 올타임 약간 아 그림자 달달했다 뭐야 그냥 그림자가 끝이네 저것도 없네 애드온도 애드온 하나 똥돈 그래도 두번째 세번째는 게임을 좀 하는 것 같긴 하네요 아니 사실 언니가 어떻게 하는지 못보셨어요? 잤어요 음 음 그냥 계속 제가 왜 벌레 이름 정말 들었던 것 같아요 맞지 이번 이번거는 이걸 안사도 되겠지 균형 딱히 이쁜게 없다 와이트 머리 예쁘잖아요 뭐 이거 소지섭이요 네 파란색 흠 흠 저거 땜에 산다는건 좀 이거 언제 끝나 23일 흠 뭐 고민은 해봐야겠다 다 채우면 아니 너무 많이 남았어 아니 너무 많이 남았어 아니 아닌가 아니 아닌가 흠 종아 뒤에서 출근하기 싫대 가기 싫대 흠 원퍽 해볼까 이번에는 데자뷰에 뭐야 회복력 들면은 1인 자증이라고요? 네 6% 올라가잖아요 6% 9% 아 꽤 많이 오르는구나 자증이랑 같이 돌리면 녹아버리겠다 종첩 되나? 데자뷰도 버프 됐잖아 이거 맞아요 데자뷰 아 자증은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주는거지 이거 하고 회복력하고 데자뷰 회복력 기회의 창 에두하두 에다가 킹구 상자 팔인마가 손 레드를 박았네요 뭐 드세요 밥 먹는 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 진짜 건방자 여기도 진짜 개 패고 싶어 어 빠르다 웃는거 봐 하 과연 너 이렇게 중국일거같아 다들 이타심 넘치는 퍽을 들어 아니 저기 공물인데 한 명만 누가 동전을 얼마나 이타심 넘칩니까 모두에게 랜덤 퍽 금요일에 파이 찍어야 돼요 여러분 금요일? 월포 모으세요 7주년 이벤트 금요일부터에요? 미뤄졌대요 아 원래는 아 22일이었는데 23일로 미뤄졌대요 어 나이스 소마 맵 나왔다 여기 소마 절대 안보이지 아 피그다 에이 피그 에이 피그 에이 어 나 이거 잘 안보여 나 이거 데자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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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서 못돌리겠어 제가 디를 볼게요 전 앞을 보겠습니다 엄마 깜짝아 뭐야 왜 뭐 그림자 그림자 따라가는 새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온다 이리로 온다 이리로 온다 온대 온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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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저거 스킨이야 인간같은 스킨 왕간 쓴거? 네 맞아요 네 근데 데자뷰 저중 짱 빠르다 회복력 안터졌는데도 개빠름 쪼긋다 뭐야 어딨어? 큰집 쪽으로 오던데요? 큰집 몰라 에이 아이고 왜 여기 계세요 아이고 돼지 공속에 쓰려나? 아이고 따라가나요? 예 발전기 타고 갔다 발전기 타고 갔다 폭발 아니 큰집은 여기 동선이 그냥 구덱스 안돼 내 머리 소리 찌르신거 아닌가? 철렁 소리 찌른데 철렁 요새 소리 찌르더라고 저거 아 진짜요? 왜? 몰라 그럼 제가 뒤틀림으로 걸려요 원감 원감 손님들아 원감으로 간다 에이 원감이 어딘데요? 3층? 아니요 저거 걸려있네가 원감 근처에 두근두근쓰 토나님 여기 어그로 이러면 터널링 당해버리기 터널링 당해버리기 미쳤다 미쳤어 뭐야 아 나한테 온다 공속 있나 봐주세요 와 나 대단 못 눌렀다 어 약간 공속 냄새난다 그쵸? 맞아야겠다 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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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지 걸려요? 근데 원감 아니야 어쩜 뭐 없어 아아아아악 이미 원감 빠짐 궁속 빠질 거 같아 궁속인 거 같아 으응 으응 살려봐요? 제가 판단이 안되니까 무서워 멀리 갔으면요 어 본인 주변에 두근두근 들어봐요 일단 왜냐면 제가 갈테니까 저한테 어그로 끌리면 이쪽에 큰지 쪽에 있다 살려도 돼요 살려도 돼요 일단 오스택이다 나다 나다 힐 힐 힐 바로 가면 가나? 우선 머리 썼구나 아 돼지 원감 봉속 펄렁 봉속 펄렁 죄송합니다 평상시에 대바대 좀 하세요 온다 저기 맞잖아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하 또 나요 아니네 봉속이라서 어 근데 봉속 2 빠졌겠다 되나? 힐턴님 머리 돌아간다이 맞아 이거 맨양님 따라갔어요 어 저쪽처럼에요 안돼 나 구조물 안 죽었는데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 내 머리 맞아야 돼 저 원감 아닌가? 네 저 아마 원감으로 가는거 네 저 원감이에요 아 아 아 에이 진짜 드렸다 들어와요 누가 화내요 갑자기 허구었나요 원감이야 으 어 호통친다 누가 어그로야? 저요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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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맞아요 아 나 저거 해제 못했는데 사실 코난님 저 따라와요 여기 계시는구나 구름을 되게 그지같다 이거 나한테 오는데 공속 만났다 공속이야 공속 공속이야 공속 아 공속 4 아 아 안다 온다 두개째 실패 공속 맞네 뭐야 어디야 어머 이 앞이야 막고파앉아 나이스 그래도 얘가 계속 능력으로 때리려고 해가지고 어 브루탈? 아닌데 네 개 다 나오지 않았나 아 나 여기 머리 해제하고 싶은데 제기를 멀리 가 멀리 가 땡 공속 철로 원감 브루탈? 아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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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탈 없네요 다 나온거 같은데요 네 네 개 다 나왔어요 네 다 나왔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실수로 실수로 한 번 빼 버렸어 손을 아직 대주변 조긍조긍이긴 한데 여기로 왔다 여기로 왔다 차라리 쫓겨 차라리 쫓겨야 돼 어떡해 너 죽는다 야 차라리 쫓겨 이게 나 맞아요? 어차피 죽는거 아뇨? 안돼! 이녀석! 잘 있어요 아 머리 터진다 간다! 공구상자 공구상자 아이고 이걸 머리 터져서 제가 그 발전기 차놓은거 누가 공구상자 만져놨습니다 저거 많이 돌아갔는데 맞아요 거의 90몇 하나만 풀고 가야겠다 그 매력님 여기로 쭉 가서 이쪽으로 지하 쪽으로 가면 돌리던거 있어요 맞아 제거 공구상자 거의 한 90% 남았어요 뭐야 뭐야 공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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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어 죽은곳 저쪽 구석탱이 아 이거군요 그러면 제 공구상자 버리고 나 이거 돌려야겠다 어 나 머리 돌아가는구나 그럼 공구상자 공구상자 어 나이스 어 근데 이렇게까지 목숨 맞춰 돌릴 발전기였나? 어 소연님 이리 왔어요? 소연님 이리 왔어요? 필요 없어요 이제 어디 계시지? 저 그 원값은 계속 퍼지던거 아 아 자 머리 좀 풀고 갈게요 네 아 아 어 세개 동안 실패하는게 말이 돼? 네개는 무조건인데 어? 나도 세개인데? 어 어 울래래 어디갔어요? 뭐야 밖에 비와? 비와요? 내일부터 아 아 예? 아 깜짝이야 아 아 아 저도 놀랐다구요 으 으 으 어디가 앉아 다니었네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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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뭐야 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아 이 쪽으로 하여 이 쪽으로 마냥이 먹으러다 맞거리 아이상 간다 이제 으 으 으 거론들 엎어져서 온다 엎어져서 온다 엎어져서 온다 보여주나 우리의 희망 아 아 아 지금 길지 않다 아 아 아 아 아무것도 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OSE 그냥VER 그렇지 아 때마 에 은 흐라 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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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로 갈게요 가세요 가세요 아 어디에요? 큰 집 앞에 인연을 자꾸 능력으로 때려요 능력으로 하려다가 계속 놓쳐 바로 지금이 기회야 바로 뛰면 안돼 페이크 한번 하다가 하세요 뭐야 맞으러 왔어요 버렸다 코나님이야 코나님 보고 올라올거야 이거 어 얘 바로 오네 이 녀석 페이크 없이 오 뜬다 가 가 가 가 가 보여주나 회장님 머리 풀고 계신가요? 코나님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썩어질거 없을텐데 어 판자 판자 나이스 판자 판자 잘한다 잘한다 코나 아싸 나이스 머리 던졌다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공탕님의 유산으로 돌리는 중 형 죽겠다 아니야 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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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큰집 아래 왼쪽으로 가 어그로 토스 어그로 토스 많이 돌렸는데요 저 사람 깜골인데요 근데 왜 코나님 다쳤는데 나한테는 안다친걸로 나오지 왜요 어 눌렀는데 뭐야 잡고 잡고 되나? 걸려야되는데 내가 대단하다 없었네 버렸다 코난 설마 코나님 누구면 게임 터져요 저 탈진이 없어요 근데 왼쪽이 창문이었는데 까비 그냥 기어봐야겠다 멋진 무빙 왼쪽이 살려주실 수 있어 아 안되겠다 어 안되나 내가 갈게 들었다 들었다 이거 원감이다 원감 원감이다 아 되나? 근데 바로 건다 이거 원감인가? 원감 원감이네 살려다 살렸다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또 터져 또 터져 게임 터진다 게임 터진다 게임 터졌다 게임 터지는 소리 난다 뭐야 근데 매년님 퍽 왜이래 저요? 에드온 왜이래 이거 뭐야 지금 공구상자 사보요 공구상자에 초록색 밸런시드 단독식물학 뭐야 밸런시드 단독식물학인데 쫄 귀엽다 밸런시드는 왜 들었어 밸런시드 들었으면 저 3층 오그를 끌었어 야디 남미 먹으러 남미 먹으러 이거 뭐하는기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도? 맞아요 잘못갔어 하지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남미 넘어온다 넘어온다 보여주나 보여주나? 아 아 아까 그 많이 돌리던거 아 돌려계신거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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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끼었다 벽에 끼었다 아 아 이거 맞네 아 안든든 든다 근데 색적 폭이 없어 이것은 코난의 봉탕님 터진데 구상했거든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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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감 안맞았어? 원감 지금 터졌어 아 맞네 어딘데 알아서 그리로 갈땐요 구하러 간다고? 큰집이다 큰집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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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앉아있어 앉아있어 눈앞에 앉아있다고 보여주나? 여기 개구 탈출 한번도 못봤어 보여주나? 코난이 해낸다면 딱집 아님 딱집 온다 온다 딱집부터 보고 딱집?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왔어 너무 많이 왔어 왜 앉아다니나 본데? 너무 사이드를 보는거 아니야? 너무 크친데? 뭐야? 진짜 못해 어디야 어 여기있다 저쪽 가다만 사이드에 있는거 같은데 너무 조금밖에 안간거 같은데 그 오른쪽 구석 어디있어? 서있는거 아니에요? 개구야? 아 저쪽에 있다 큰집 쪽에 안그러워 그래요? 안 보여 없는지요? 여기 어디 있을거 같은데 오른쪽에? 여기도 나와요? 여기도 매비 이렇게 끝에 오면 어떻게 오른쪽? 너무 끝인데? 있잖아 여기 오 이따 뭐 있다 뭐 해봐 아 왜냐면 지금 여기를 다 여기만 안 봐가지고 아 이걸 나갔네 나간대 왜 마이너스 일바비야? 아 머리가 터졌으니까 마이너스 일바비 에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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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 퍽을 들고 왔더니 머리통이 터져? 하하 하하 으하핫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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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닙니다 아하 역시 불골만한게 없다 아하 맨양님 네 옆에서 뭐라는 거예요 아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게임이죠? 디아블로 하고 있습니다 오 디아블로 하면 살 말이 있어? 하하 하하 이제 다른 사람들 하고 하니까 레디해 네 레디해 레디하고 할게요 으 으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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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네 컴네 음 퍽 추천받습니다 기회의 창 기회의 창 자기증명 동질가 배드아드 아님 펭프린트 펭프린트가 없어요 그럼 데드아드 데드아드 데드아드를 틀고 동질각 동질감을 안찍어서 초록색이군요 상관없을걸요 아프지 않겠죠 네 아이고 누구야 할머니 누가 아저씨 소리내 지금 저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허리가 아파요 네 코너님 안피곤 하세요 으 으 으 어 강철 인간 인가 봐 으 그 사람의 속은 썩었는데 으 암피고는거 마죠 왜 강내 유 몸이 죽여 달라고 하고 있는 거 아뇨 으 괜찮을 거에요 젊다 뭐 아니 건강해야 돼 그래 오래 일하죠 맞아요 건강 생기세요 아까 씻다가 허리 삐어 가지고 으 으 으 으 올라 아 아 허리 안좋은 사람들만 삘 텐데 이따가 허리를 삘 일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이게 왜 평상시에 운동 안하고 안한 상태에서 뭐 세수 같은 거나 머리 감다가 아 갑자기 무릎을 굽히고 씻어야 되는데 허리만 앞으로 굽히고 씻으면 갑자기 뜨끔할 수 있어요 아 아 조심하세요 그럼요 제가 봤을 때 그럴 때에는 코너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허먼 밀러 의자 사시면 괜찮아져요 으 으 하하 근데 그건 이기네요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이미 나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맞아 근데 저건 아직 젊어서 비싸요 이시적이야 금방 또 괜찮아지고 운동하면 괜찮아져요 맞아요 매장에 목살이죠 저 코너님이랑 동갑이요 스무 스무라오 네 아 진짜요 네 왜 그러시죠 뭐가 문제죠 더 어린 문제는 많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문제는 많아 2분 동안 실컷 떠들어 두라고 하하하하 아니 근데 스물 아홉인데 10시 이후로 집에서 못 떠들어요 저 사람 저 남자친구랑 같이 사는데 집 안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집이 문제인거잖아 다른 집이 아 남자친구도 그럼 조용히 하시나 그럼요 10시 이후로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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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주변에 누가 어떤 무서운 사람이 살길래 세상 10시 이후로 말도 못해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친구랑 같이 살 때 진짜요? 응 벽이 너무 얇아가지고 10시만 넘으면 똑똑거리는 거예요 벽을 하하하하 조용히 하라고 네 조용히 하라고 왜 안하지? 지금은 왜 안해? 호나님 대체 뭘 어디 사는 거야? 아 지금은 저기 혼자 사니까요 건물을 혼자 사세요?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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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야?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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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짱이다 혹시 아버님이 가축 쪽 하시는 건 아니죠? 아 아니요 저희 아버지는 다른 일 하십니다 아니요 소부자는 김선생이고 하하하하 뭐야 동전이 너프 됐어 예 다들 왜 이렇게 빈약하세요 아니요 500원짜리 쓰다가 100원으로 바뀌었어 하하하하 10시에요 매냥님 근데 왜 10시지? 10시에 그분이 퇴근하시나? 아 이제 주무시는 그라지니깐 10시에 잔단 말이요 일찍 출근하시나 보다 해벽에 어 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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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더 어? 나쁘지 않은데 드디어 덥고 나쁘지 않겠다 짭의 창틀을 여기밖에 없는데 아 뭔데 아오지 덥고 면 살짝 서올지도 쫄리지도 으 아 10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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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을 먹었다 고른지 치키 아 이소시는거 아니에요 아니요 화장실을 먼저 돌려야 될 거 같은데 1층에 2대 2개랑 2층에 하나 보인다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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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시에요 오우 내버려 둬 두개 진짜 너가 빨리 뱃듯 저 있어? 저 있어? 오케이 후아 화장실 갈래 어? 이거 아무도 갈래 어? 우리 세 명 다 여기 있어 화장실 바로 돌려 빨리 돌려 여기 덫 있어요 아무도 안 밟음 후아! 뭐야? 덫이 있었네? 아무도 안 밟음 어 그러면 그쪽으로 갈 거예요 너무 가까운데 여기? 화장실 바로 위에 떨어지겠다 떨어지겠어 아뇨아뇨 어? 다른 쪽으로 이사 가는 중 1층 가는 중 뭐 저 떨어뜨릴 수 있는 거 아냐? 어 방철의 소나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방철의 소나기야 뭐야? 동요야? 정답 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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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철의 아이요? 방철의 아이요? 아이가 본인이 그 발버둥 칠 때 빨간색으로 떴어요? 아뇨? 그럼 아닌데 저렇게 멀리 가져간다고? 발전끼 돌아간다 발버둥 치는 거 몇 번 틀렸지 맞아요 어휴 정답이에요 호템 다 까먹고 가야지 화장실 앞에 덧 깔았어요 오케이 그리고 사진 쪽으로 간다 2층 데자뷰로 돌리는 분 나는 그럼 화장실 덕출 다시 까버리고 소리난다 소리난다 거기 매냥들 따라간다 저예요 1층? 네 1층 그 기억력 무력화 잠깐만 마이 미스테이 죽나요? 죽진 않아요 몰라 몰라 기억력 돌아버려 나 기억력 할 수 있는데 구조물에 걸려버리면 할지 못하는 것 아 아 아 아 아 원감있나? 아 아 아 아 원감은 없고 내가 터뜨렸는데 아 저기한테 간다 화장실? 남님한테 가는 것 같은데 화장실? 화장실? 제가 살릴게요 나한테 왔어요 안 따라 덧 깔았어요 매년 주변에 아니요 그냥 갔어요 그냥 바로 짤도 갔어요 아 덧 들고 있어요 지금 왜 쓰고 있어 휠 봐도 휠 봐도 어 이런 나 죽어요 아우지 간다 안 돼 속이 깔아놨네 C O N A N C O N A N C O N A N C O N A N C O N A N C O N A N 뭘 봐줘 저 동생감이라 아 아니요 안 깔아요 바로 올라왔는데요 여기 그 아우지 입구 들어가는 곳 쭉 직선 쪽에 저한테 깔아놨어요 있어 데자뷰 공구상자 잦음 그러면 가는 길 막힌 거 아닌가 맞아요 한 개 더 깔았을 거 안 깔아놨 이거 저 동생님 같이 가야겠는데 잠깐만 이거 돌리고 가죠 어 근데 여기 두근두근 한다 데자뷰 짱 좋은데 발전기 다 보여 어 얘 2층인데 어 저 조심하세요 얘 내 근처 두근거리는데 어 어떡해요 저 갇혔어요 저도 그러다가 죽었어요 뭔 소리야 나 왔는데 어 어 그쪽에 덧조심 이거 어떡함? 아 잠식되겠다 무력화 중 아 잠식 너도 덧풀고 나가야지 어허 어허 아 슈퍼지렁이지 멀리 가야겠다 멀리 가야겠다 아니 그 메냥님은 아예 빠지세요 아 안돼 어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가요 야 비켜 아유 됐다는데 됐다는데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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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는데 됐다는데 아이 아 아니 아니 비켰잖아 그래서 뭔 소리야 아 된장 풀고 써버렸다 비켰는데 본인이 덧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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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아오지 근처 가지도 막 화장실 발전이 눈이만 까지 어디 어디 materials 화장실 돌리려 했는데 한번 돌리지 되는 2체위 드렁 2층 aja 두개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나 코난 코난 으 으 으 발중이가 다 보이는 사나이 어디야 코난 어디야 코난 코난 뭐야 저에요 폭이 뭘까요 공동? 젊는다 여러분 오르탈? 아니면 폭 아닌가 빨리 화장실 가실건가요? 화장실 가져봐요 2층에 더 있대요 백파 한방인데 진하게 나는디 여기 계시네 다시 2층 올라갔어 네? 여기요 안녕하세요 안 내리지 안 내리지 건방진 녀석 매장은 먼저 빠지실? 예 쫄리니까 빠질게요 자제분만 띄워주실래요 어? 너 안보신다고? 얘 분노충이다 와 얘 진짜 오직하다 대단하다 자증 잘 받고 계시죠? 안오는데요 안간다고요? 이걸로 안와 진짜 대단하다 미쳤네 나한테 미쳤네 왜이렇게 빨라 왜이렇게 빨라 왜이렇게 빨라 왜이렇게 빠르지 분노 분노 아니 분노 판자 맞으면 없어지는거 아냐? 판자를 안개서요 안개서요 아 이런 재겔슨 잘 못돌리겠는데 엉감있나요? 강철의 소나기 맞잖아 이 아하 그래요? 제가 잘 못봤는데요 까비 내려가는데 설마 이거 한방인데 조건인데 근데 그냥 여기다 걸었다 돌리기는 우리 이거 제 옆에다가 더 다 깔아요 버려 그냥 버려 버려버려 어쩜 한방인거 같아요 버려버려 버려버려 안돼 매년님 제 옆에 다 덫이에요 네 가 덫갈고 덫없는덴 지 몸으로 막고있어 가셈 전자단 매질한다 어? 공속인데 이거 공속이야 공속 깨요 깨고 나가 점수먹고 가세 나 반대문도 열게 이거 한방 아니어도 못구해 공속 공속에 한방에 브루탈? 어 그냥 매년님 이쪽으로 반대만 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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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버려 계속 매질중이야 계속 매질중 빨라요? 그러니까요 빨라 빨라 공속이야 공속 통실감으로 보여요 아니야 아 나 보고싶은데 아니 지금은 샀는데 아 덫간다 나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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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 버리지 흠 천방진놈 당해줄순 없지 안방 아 강철에서 동요 동요? 뭐야 강철선에 동요 다 있잖아 맨양님 예? 맨양님 강철에 선약이 없다며요 그 제가 너무 깁박하게 두른 나머지 다 맞추지도 못하고 지금 모두 짓지 보지 못해서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불편하구만 저희 3인조 그룹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아 5 안녕하세요 예능 담당 입니다 으 으 으 어 알로아 님 약간 제프 요한샌 느낌 난다 안녕하세요 메인 땐 썸 니다 아 그 제프 요한샌 느낌 난 난다구요 4 제가요 예 아니 못 본 사람들이 오해 하잖아요 오해 못보신 분들은 약간 이미지를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뭐 아 전혀 다른데 다 할 말 있어요 하세요 내요 내디 하세요 아 예예예 아 알로아 님 얼굴 봤어요 아니 왜 그걸 보여주냐고 아 보여준 게 아니고 보여준 게 아니고 아 꽃님의 님이 보여줬구나 아 보여준 건 아니고 그 뭐지 꽃놈이랑 만났는데 걔 가방에 사진 있길래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꽃놈이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네 할인 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인 님 봤으니까 아 이분이시구나 보면서 이 생각 안 했어요 어 뭐야 데바드 캐릭터다 이 생각 안 했어요 뭔 소리냐고 그래서 제프 요한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뭔 소리냐고 아니 사람들이 오해예요 오해 완벽하다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뭔 느낌이냐고 그게 도대체 억울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아 이렇게 생기셨구나 했죠 뭐냐고 봉딱님 왜 였냐고요 왜요 지금 딱 이 느낌 그대로예요 뭔 소리야 뭔 소리냐고 나 앞으로 제프 안 해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서 너무 웃겨 그래 뭔가 이런 느낌이야 너무 아저씨잖아요 아니 아저씨 같다는 얘기는 아닌데 있어요 느낌이 그게 뭐지 포근한 인상 포근한 인상 아니요 아니요 진짜 웃겨 웃겨요 예 아니 그거를 내가 하리 님 얼굴을 알아보고 안 게 너무 웃겼어 이제 몇 명 안 남았다 누구누구 남았어요 제가 궁금한 사람이요 네 궁금한 사람 비명격 궁금한 사람 저기 오월얌 님 언니랑 그게 궁금해 맞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코나 님 궁금하고 근데 궁금한데 코나 님은 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야 보고 싶은데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 신비한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 약간 도인 같은 이 느낌 보인 오우 오우 까깍 님도 궁금하긴 한데 저 사람 너무 나한테 이미지 부서져 있어서 너무해 저 사람 내가 싫어하는 걸 다 해 약간 최악 중에 최악이야 약간 건실함과 정반대에 있는 느낌 건실함? 뭐드세요? 뭐드세요? 땀 소라형 과자 저는 지금 솜사탕 먹어요 솜사탕? 엄마가 갑자기 갖다 주심 집에 솜사탕 기계도 있으세요? 뭔 소리야 나다 부자야 뭔 소리야 역시 먹이요 아니면 집이 부자들은 잘 살아가지고 저택에서 가든 같은 데서 파티하면 솜사탕 하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만들어주시고 하신 거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부자가 많아? 잘 쓰면 좋겠다 알로아님 뭐 드셨나요? 저 오늘 회식했어요 술 한잔 자신 상태예요? 맥주 한잔 먹었어요 4시간 동안 회식해서 뭐 먹었나요? 정적? 아 그 집에서 한 거여가지고 뭐 먹었더라? 족발이랑 피자랑 치킨이랑 이상 다 지어내는 건가? 아니에요 보구? 아 이거 사진을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참 맞죠? 토구다 저거 내 저거 내 저거 내 저거 내 저거 내 전설 스킨이네 또 돌리세요 다 들켰구나? 간다 어? 뭐야 안 들켰네? 던진다 나한테 안 오나? 오 막 던지는데 도끼? 나한테 안 온다 저한테요 엄마야 큰 집 돌리러 왔습니다 저는 대사붕 아 아우 이게 맞네 집에서 왜 회식을 했냐면요 왜 왜 여기 있어 오늘은 뭐 누구누구 집에서 하죠 하면은 뭐 혼자 사는 분 아 아니 그냥 집에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을 했잖아요 아이고 죽으면 안 돼 안 죽지 안 죽지 여기 뭐해 도끼 충전 괜찮아요? 따라가요? 어디 가세요 멀리 코나님 치료해 치료 어 예 코나님 들러간 듯 어 아니네 어? 아니 이 걸레 응? 아 이거 심은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쫌 따라갔어요 에? 근데 왜 코나님 들러간 거 아니냐고 해? 어 도끼 충전하러 가길래 아하 뭐해 오케이 오케이 구했어 구했어 그래도 이러면 나쁘지 않아 어이 온다 해 제가 명령님 살릴까요? 예 예 네 터널링 당할 수도 있으니까 좀만 있다가 네 네 공탕님 큰지 먹으러 근데 안 떨어온 어쩌 멀리 언덕으로 오는데요 공탕님이 살리심 오케이 발전기 차네요 어 깜상이다 깜상 언덕에서 쳐다봐요 감사합니다 언석에 언덕에서 도끼 차지 발전기 안 돌아가는 거 싫어한가? 나한테 온다 편집 돌려야겠다 저한테 왔어요 어디세요? 딱 집 쪽 저 언덕 발전기 뒤 저렇게 뭔가 색적이 있는 거 같다 깜상 깜상 하고 스몹이 있나? 엄청 빨리 넘는데 이 녀석 좀 치나? 어 그냥 제가 뒤를 안 봤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어? 맥주 마셔요 걸린다 걸려요? 벙감이 없네 아이 일로 왔네 이런 쓰레기 제가 구할게요 큰집 돌렸어 되잡음 좋은데? 어디? 버프되고 되게 좋아진 느낌인데 일단 다 보이는 게 너무 좋아 어디 있어요? 발전기 차고 알로아님 쪽으로 겨누는 중 어디 있는데? 큰집 라인 쪽 왜 안 보이지? 어? 언덕에 있다 언덕에 있다 봉상님 맞는 거 아니에요? 나 알로아님 따라가죠 예 나 회복력 데자부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치추밧칠인가 얘 벌레 나 벌레 아니야 제프 나 제프도 아니야 나 일로와야 나 일로와야 제프 아니야 나 일로 오는 것 같은데요 코나님이 터뜨려서 예 저쪽이 제구할게요 예 발전이 찬다 저 구하면 또 바로 올 수도 있음 깜상 자 코나님 잡던거 다시 잡을게요 아 저기 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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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차징 지금 치료하죠 올 것 같은데요 네 글로 가요 주사 놔줄게 주사 놔줄게 주사 안났는데 주사 안났어 나 그 뭐야 나 저거 따라간줄 알았어 따라간줄 알았어 저 박진주님이 하는 그거 알죠 뭔지 영혼없는 간호사 나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웃겼네 선생님 저 판자판자 판판자에요 아 이거 맞네 코나님 잘한다 코나님 죽으면 안돼 죽을거 같은데 아 이거 왜 맞냐고 하하하하 환자 부섭다 코나님 될 듯 어 공장님한테 간다 도끼충자 도끼충자 판자판자 선판자야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연 당연 그 빨리 내리면 안되고 천천히 내려야돼 어 아닌데 날 아이고 이러면 이러면 게임 망했다 아니야 코나님 내가 구할 수 있어 오케이 나 99 나 99 나 나이스 나이스 오히려 저 녀석이 욕심부리다 망한다 됐어 됐어 줄거 줘 오케이 오케이 줄거 줘 김연경 줘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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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욕심부려 또 욕심부려 그럼 또 살려 어 나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나 막걸리다 나 막걸리야 막걸리야? 막걸리나 나 녀석 대자부 회복력 공구상자 저 그 명령님 안살리나요? 아냐 저거 걸러갔어 걸러갔어 도끼충전 저 치료전념 나 판자판자 도끼온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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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고? 쏜다 던진다 저 혼자 치료해볼께요 나는 던졌어 투어 의림없는 소리 나 판자판자 나 판자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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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경님한테 사나 명경님한테 사나 명경님한테 사나 명경님한테 사나 야 대단하다 이구나 아니 왜 안걸고 이 짓을 해 깜상인데 너 정말 대단하다 이구나 소나님 어그로에요? 네 그럼 제가 명경님 살림 아 이거 왜 맞냐고요 왜 지퍼르래 닫혀있어서 욕심 자 신겼다 소나님이랑 돌리던거 다시 만져야겠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걸어서 언덕 쪽으로 가요 그러면 명경님 치료하고 하나님 살리면 되겠다 구급상자 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언덕 차로 오는거 같은데 깜상차로 언덕 차네요 언덕 차고 다시 언덕에서 본다 던진다 왼쪽으로 던진다 코난 쪽으로 던진다 코난 쪽으로? 코난 쪽에 아무도 없는데 어 날받네 어떡하면 좋아 김영경님이 구하러 갔나요? 예예 왔어요 나 영혼의 스텔스 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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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간다 또 똑같다 제가 언덕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딴거 하세요 네 언덕에서 딱지 그렇게 소망하거든요 타징 언덕에서 쳐다보기 예 발전기 차네요 딱지 딱지 나의 공격 나의 공격 나의 공격 죽으면 나오지다 음 음 우와 이거 돌려도 돌려놔 뭐 괜찮을 괜찮을 것 같은데 오 나의 공격 나의 공격 아, 치료 치료! 형님 짜란다! 아멘아멘아멘아이~! 아하하 이제 칭탄해서 죽는다 못한다! 용복탕 못한다! 개못해! 개못해! 죽군! 못생겼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못했다고요 아 오케이 죽겠다 이제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유캐무자 맞아 맞아 에잉! 하하하 코코넛? 코코코코코코코넛? 코코넛? 이거 왜 안되는데? 아유 이거 아유 왜 안되는데? 아유 진짜 에임 아유 이게 왜 저 녀석 얼굴이 지금 3개라서 그래요 하하하 괜찮으세요? 타이밍은 좋아하는데 흔들리는 에임 아니 얼굴이 3개에요 쟤 어디가 진짜야 얼굴이 3개야? 저 스킨이 얼굴이 3개에요 아유 어디로 갔어요? 그 언덕에 있어요 아 저깄다 오케이 오케이 언덕 거 많이 돌려놨는데 그냥 버려도 돼 딴 거 돌리세요 달돌렸어 지금 발전국 언덕 다 돌린 거 아니에요? 아니 언덕 있어요 아 그냥 코나님이 돌리는 거 언덕 그 다음에 제 오른쪽 이렇게 3개 제 쪽으로 찾으세요 언덕 빼고 나머지 2개 하면 돼 구해 구해 어 저 구할 수 있음 응? 저 바로 앞 둘 다 바로 앞 바로 힐 해줘 오케이 아싸 점수 내꺼 제길선 제길선 이거 오른쪽 거 돌리죠 오케이 베자부 짱짱맨 힐 그만 이런 오케이 감사합니다 왜 화내요 힐 해버린다 힐 해버린다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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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나 코난 아니 미국인보다 더 미국인 같아 역시 원조는 달라 저 이거 데자뷰 회복력이라 개빨 맞지 아이고 이거 왜 맞냐고 거기다 저 자중 진짜 빨라 아 여기가 얼굴이구나 에휴 에휴 근데 퍽 뭐뭐였지 다 돌리겠다 임상님 치료 딱 하고 문 열고 문 열어요 제가 구하러 가 예 저 문 열 수 있나 문 하나 못 봤다 나도 못 봤네 어디갔어요 호나님 저한테 와요 저한테 와요 구하세요 제프 따라간다 아니야 다시 돌아간다 돌아간다 맞겠다 여러분 짝집에 지수호재에요 여러분 짝집에 지수호재에요 예 헤헤 안 맞지 도끼 두개 빠짐 이런 데가 바꿔 걸리든지 해야겠네 저 맞을 것 같아요 구구 해놨어요 안 맞지 근데 문이 좀 먼데 그니까 여기 문을 못 열었거든요 세분 나갔습니다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임상님이 바꿔 걸려 어 명경님 도착했어요 홀로 가봐요 명경님 같이 살려봐요 어 근데 맞았네 어 이름 살리지 어 근데 아직 문 아 따라올 것 같은데 아 안되겠네 일단 구하긴 구했는데요 일단 문 땄어요 문 어디에요 바로요 그 봉탕님 쓰러진데 바로 옆에 온다 온다 다시 오는 것 같아 도끼 충전하러 갔다 안될 것 같은데 항출을 항출을 아니 근데 걸지 바보 아냐 내가 앞에서 어그로 끌어볼게 어 설마 이걸? 이걸 해낸다고? 해낸다 해낸다 나 해낸다 아아아 이거 해내면 레전드 조차한다 조차한다 이걸 항출을 제가 또 나갔어요 어 어 잠깐만 내가 죽을거 아이고 저기 또 저기서 서성거리다 죽는거 죽었어요? 예 안되 반대문으로 뛰었는데 나 나 나갔는데 문이 어디에요? 그 짝집에도 문 있고 지금 누워있는데도 문이에요 저거 보이죠 여기 호재 나 보이잖아 네 다 열렸어요 다 열렸어요 치료하고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시간이 됐나? 시간은 될거 같은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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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해야 돼 치료 저거 지수호재인데 야 이놈 치료호재인줄 지수호재에도 들어가도 사람 보이는구나 아 호재는 그냥 기본이구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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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요나는 왜 저기서 또 서성거리다 죽지 아까부터 하하하 에 이거 되나? 자 유대감 들어야게 되자 폭우라서 좀 빡센데 그니까요 저 있었으면 괜찮았을텐데 홍출혈 어그로는 좋았는데 복귀충전 그니까요 어? 맞을거 같은데? 안 맞지? 오오 투어 오 아 어떡해 어떡해 이러면 못 살려 어떡해 명령님 안되겠다 그냥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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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나님 나가요 버텨 아 시간이 없구나 에이 죽었어 죽었어 그 와중에 틀렸어 코나님 나갈 수 있어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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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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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아오 뭐야 돼야한데 못 나갔다 못 나갔다 오 됐다 됐다 오오오 오오오 빵베 빵벨 좋아 어? 3인 3인 아 아니네 나만 못 나갔네 죽을 사람만 죽었다 어라 알로하임 나왔구나 어? 수모베트 아이언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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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오 나 몰랐지 왜? 어? 숨어 배트 둥 아이언메이드 아이언메이드 있었어 오다 몰랐죠 아 아 고문 아깝이 낙다 대자뷰 좋다 대자뷰 퍼프 됐잖아요 이번에 아 으 으 아 일단 발전기가 잘 보이는게 좋아 6% 쓰겠다 캐릭터를 좀 바꿔 볼까 음 으 저 알로아님 할게요 예 으 커요 못생겼다 고 나 제파 아니라고 으 으 옷은 왜 또 똑같아 으 으 으 으 뭐 하세요 고 나 님 괜찮네 괜찮죠 어 킹바닥 어 나 파티컨 두개나 있네 역시 갓제프 감사합니다 아니 옛날에는 뭐 애슐리 닮았다 하더니 아냐 애슐리는 제인을 닮았다 하더니 제인을 닮았다 하더니 상상의 느낌 머리 푼 게 좀 더 닮았어요 뭔 소리야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오해 어 그럼 좀 가려드릴게요 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킹바닥 어 이제 보니까 알로아 님 이러고 저한테 인사했잖아요 처음에 아 맞다 헐 난 마스크 아이보리 새꼈는데 맞아 맞아 약간 노란색 intrigued 진짜 어이없어 어로아 님 혹시 블루베리 색 입으신거야 미쳤어 미쳤대 아이보리색은 제프가 없네 근데 저 거기에 다른 점이 있어요 전 거기 앞머리가 있잖아요 앞머리 있는 헤어스타일을 좀 보자 어쩌다 내가 제프? 제프는 다 머리를 까고 있는 어머! 왜? 제프가 약간 웨이브가 있네요 웨이브 스타일이 그거 아니라고 지존급 지존? 도라이야 도라이야 아니라고 지존급이다 앞머리 좀 있는 것도 있어요 어디요? 애교 앞머리 좀 있는 거 있거든요 뭔 애교 앞머리야 묻혔다 웨이브 깜짝 놀랐네 이거 너무 웃어서 눈물 나 제프 안 그래도 여기 게임 안에서 덩치 되게 큰데 땀 내나는 거 봐 계속 4명 다 사람들이 오해한다고요 무슨 오해요? 잼 로아래 진짜 입변하세요 이걸로 지라야 어디가 닮았다는 거예요? 진짜 이해한데 느낌 뭔 느낌이야 아니 근데 저도 잠깐 봐서 얼굴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느낌만 기억나요 아니 잠깐 본 거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닮았다고 할 수가 있어 속속들이 나오잖아요 느낌 있다고 어디 왼쪽 보세요 아 그 스그청이라고 언제 또 배워가지고 저걸 킹바다 선생님 채팅창 벤 좀 해주세요 용검드려야겠다 초록색 검 줄 수 있거든요 초록색 검? 네 트위치에 우리 방에는 거의 없는데 초록색 검을 드릴 수 있어요 아 본 적 있는 거 같아요 4 그럼 이제 매니저 되는 거거든요 방 채팅 방문이죠 매니저는 무슨 역할이에요 밴 오어 밴도 되고 아마 채팅 도배 해도 되고 아 뭐 그런걸 더 기능 줄 수 있는데 아마 그 정도가 기본인 걸 마저 뭐 채팅 내역 같은 거 볼 수 그 채팅창 관리 하라고 하는건데 음 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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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마브 마브 실패 어 저기 쟤 누구냐 네베시스 네매 네매 진짜 오랜만이야 뭐해 네맨줄 오잖아 코나님 어그로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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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황으로 내게 들어 아 왜 나야 제 카사 도망가는 루트 보면은 사이즈 나오니까 요 안된다 근데 저 사람 저 사람이래 네맨에서 공소가 냥 그랬어요 뭐 왜 와 안오는 오늘 미치 어둡다 아니었다 아니 근데 네매가 왜 한대 치고 가지 되지도 않을텐데 공소기인가 봐 근데 처음에 걸어도 되는데 그러게 그냥 때린다 공소기야 공소기 그럼 한대 때리고 가요 하이 제프가 제프를 치료하는 현장 알로아가 알로아를 치료하는 미쳤어 어 뭐야 준비해줘 사람들이 진짠줄 알아요 자 이거 1 공소기 공소기 아 집착자 아 좀비가 자꾸 따라와 저 따라와요 네 명경님이 빨리빨리 치료하고 맞아주러 댕겨야돼 2 공소기 맞아 맞아 어 치료해야돼 네 주먹을 때린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럼 맞을걸요 주먹으로 때린거 보면 맞을세 뭐야 왜 두근두근 호나님이 근처에 있는데 호나님이 저 근처에 갑니다요 아 아 어 어라 3 3 3 한 4호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다음부턴 너무 빠른 맞아 아 좀비 이런 미친 저 좀비 왜 나만 따라다녀 미친 좀비 걸릴때 말점 걸려요 아 아 걸리기 딱 직전에 말을 해주셔야지 걸리면서 말을 하면 이거를 하하하 어 피지컬을 에이그 이런 제길선 흔집 오는거 같은데 어디있어? 어? 아 나 발자국 따라갔나? 안오나? 나 살리고 올게요 어딨어? 온다 흔집에 소리난다 나갈 수가 없어 명경님 살리기 간호? 좀 멀긴 어? 보여 포나님 근처에 있어요 치료를 못했어요 포나님이 여기 근처에 걸려있구나 홍구상 만들었네 내가 어디있어요? 반대편으로 간다 반대편 지금 살리면은 오케이 오케이 제가 살릴게요 포나님 저를 구하러 오셨군요 예 포나님 오른쪽에 문신이 있어 왼쪽 오른쪽 다 있어요 헐 좀말 김행균님의 힐하다가 말았어요 저 구상이 딸려서요 어휴 대성공을 한번 했어야지 포나님 저 맞아줄게요 치료좀요 그 옆에 언덕 돌리고 있거든요 글로가면 안돼 언덕오키 안 맞았다 원래 대성공 한번 해야돼 나 펭크린트 썼어 대성공을 얼마나 못한거야? 근데 이거 공석이면 괜히 맞아지나? 나 아니 그래도 맞긴 맞아야겠죠 안 맞지 명경님이 구하러 가야돼요 예 예 지금 아마 아직 3 어허 제자뷰자중 짓좀 걸어다 4 고맙습니다 예 근데 호나님 계속 쫓아가간다 큰집 죽겠는데 어 아니야 아니야 1층에서 갔어요 어 모눈의 네벤시스가 능력을 한 번도 안써 능력을 한 번도 안써 못 맞췄는데 못 맞췄어요 어디에요? 저요 저요 맞아줘 가서 발전기 돌아간 쪽 이거 돌리면 안돼 가운데 있다 가운데 중앙 갔어요 갔어요 놓쳤네 놓쳤네 이리 오세요 여기 데자뷔 라체가 발전기 보이거든요 저에요 언덕 돌려야 돼 언덕 저거 뭐야 여기있네 맞아줘 가서 맞아줘 저에요 저 가서 맞아줘 나 여깄어 커버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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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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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아 이거 공속 맞네 이게 아닌가 어 뭐야 내 판자 썼어 저걸로 구해줄라 그랬더니 김연경님이 내 판자 썼어 그럼 뭐야 공속 맞아요 이거 빠른 근데 나 능력으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거다 이 말이요 아 왜 내가 집착자야 원값 있잖아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아 이거 공속 지금 육 아니야? 아 이거 능력으로 때려 바로 우에 긍 Stamp 님 어그르 니까 돌리자 예 예 여 wiele 있어요 그래요? 예 그 옆에도 있어요 이거 돌리자 예 왼쪽에서 어그로 죽여 저희 큰집 대각선 건데 아 오지마세 아 뭐야 뭐야 공속이라 지존 빨라 얘 아 공속 거의 6,7인데 이거? 걸려야죠 공속 거의 한 7? 폭쥐 먹어지롱 먹어지롱이 아니시구요 집착자님 명정님이 맞으러 가야돼 저 주변에 있다 간다 간다 돌치네 그렇지 한 5야 그래도 난 누가 구하러 오나 형님 제가 네 능력으로 맞으면 안돼 주먹으로 맞아 나이스 다 깎았다 이러면 3정도 아 미친 정비 원감 터지겠다 어디 걸린? 원감 터질라나봐 흠집 걸릴 때 말 걸릴 때 말 걸릴 때 말 나이스 원감 저거 터졌다 이 근처 발전기 보러 오나 보다 아니다 자증 회복력 데자뷰 공구 상자 가랏 제가 살릴게요 명경님 살리러 오셨군요 살리러 오셨군요 요거 요거 호란님 먹으러 온거야? 저거 폭지 폭지 아까 터진거 아 그거 돌리러 가자 오 깜짝아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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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언덕 쪽 엄청 녹았다 그래도 자증 저 좀비가 온다 좀비 온다 와 백스텝 와 백스텝 와 씨 백스텝 뭐야 얜 좀 치네 좀 쳐요? 봉속이 아마 다시 오? 그러면 명경님 치료하고 맞으러 가야겠다 예 예 걸려요 근데 원감 이미 터졌어 아 오케오케 제가 치료해드리면 저 부상 있어요 네 아까 그곳으로 다시 오시면 치료해드리면 감사해요 저거요 다시 뒤돌아서 왔네 저기 간다 저기 이거 다 돌릴 수 있을 때 돌리는 쪽으로 간거 같은데 어 무서워 구하러 왔어요 코나님 어 나 죽어 어 나이스 능력으로 때리려다가 코나님 뭐하세요? 멀리 돌아오세요 공석 뺐다 공석 뺐어요 펀치 맞음? 공석 아마 한사 나 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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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침 오케오케오케 삭기다리 셈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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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난리다 저기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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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저렇게 빨라져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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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뭐야 환자도 잘못 쓰고 한데 맞았지 어떻게 알았지? 어이그 아 발전기 99 였는데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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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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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길손 아 봉탕님 눈치가 너무 빨라 어떻게 다 아시는 거야 일단은 구하러 가는 중이긴 한데 어 나 이거 치료 안되겠다 아 발정이 이렇게 4개구나 그 알로아님이랑 저랑 돌리던거 거의 다 돌렸어요 맞아요 쫄로 갔다 감사합니다 치료 치료 그 아까 돌리던거 발로 찼어요 이 옆에 있는거는 발로 차긴 했는데 아 오케이 그럼 그거 다 돌리겠다 진짜 99였어요 그거 어디 있는데 그거가 코너님이 만지는게 근데 우리 99 발정리가 아 그래요? 그럼 찼나봐 운다 찼네 나다 아깝다 아 코너님이다 코너님 이거 돌리면 세개가 일자로 뭉쳐 어 그래요? 뭐 그정도까진 아니라서 돌려도 될거 같기도 하고 다시 그쪽으로 가요 이거가 돌리면 안되는거 아님? 아니 아무거나 돌려도 돼 그래요? 좀비 있어요 옆에 데려가주세요 근데 쟤 걸렸는데요? 걸려서 못 오는데? 뭐야? 테크노 댄스 진짜 나 돌려도 돼? 나 이러다 맞는거 아니야? 온다 온다 명경님이 맞아 킬어 명경님이 지착자잖아 나 막거리야 아 맞네 막거리야 괜찮아 맞아도 돼 어 나 근데 두대 다 맞은 다음에 사 깎고 퇴근하세요 어? 네? 공장님 어디꺼 돌려요? 언덕 언덕 나이스 언덕? 능력으로만 맞으면 돼 두분이서 그거 돌리고 나 이거 돌려야돼 죽을 듯 능력으로만 맞으면 돼 아이고 평타? 오케이 그럼 4 깎았네 이제 공속 고정이다 어 뭐야 즉쳐? 어? 아 맞네 아 아 3,4정도 괜찮겠다 퇴대기 아이고 나 벽과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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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에도 있어 발전기 응 그래도 공속 깎고 뒤졌다 여기 여기 발전기 잘했다 근데 저 거의 다 돌렸거든요 아 오케이 먼저 안가려나? 근데 일로 오음 돌렸어 이거 돌려 못 돌려 못 돌려 나 어그로야 뭔지 알죠 아까 구구발전기 몰라 몰라 이거 자증으로 새로 돌려 왜 몰라 왜 몰라 데자뷰 자증 데자뷰 진짜 좋다 발전기 백굴딸이다 저 어그로 풀렸어요 안돼요 어? 아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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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아만 3명 남았다 맞네 어? 이거 3이냐구 3 3 3로아다 3로아 나 어그로야 나 어그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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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맞아요? 비둘기 얘 근데 퍽이 뭐지? 캐비넷 뒤진다 캐비넷 뒤진다 캐비넷 뒤진다 나이스 문 다 이쪽이야 제기랄 짝집쪽 문 저 어그로 쩔었죠 예 짝집 양쪽이 문인거 같은데 예 글로가요 문 글로가요 온다 제가 가까운쪽 문 열러가는 중 홀리 쉣 여기 왔어 여기 호나님 먹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매워왔냐 어이구 어이구 호나님 따라갔다 어 안 따라갔다 문 보러갔어 문 문 보고 다시 따라간다 제가 문 열러간 저 50% 알로아님 쪽으로 가셔도 예 어디 계세요? 여기도 여기도 60% 코나님 큰집쪽 쭉 가면은 돼요 코나님 어딨어요 코나님 문 앞 코나님 문 앞 코나님이 London 오케이ул Indians 나갈 수 있죠 으흥 으흥 죽어라 알고 보니 한방 빡 그래서 다른 문으로 나가는 어 개구다 어 개그 짬수 맛있고 알로와 3인방은 탈출 뭔 소리지? 잡일러와 공속 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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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네 깜상 제가 말했잖아요 맞아요 아 그렇군요 예 딱히 귀 담아듣질 않았군요 아 그러게요 딱 한 명만 있네요 계속 레디 하세요 죽을 사람 죽었지 뭐 여기 제프씨 제 이름은 제프가 아니구요 이름 말해드려요? 아뇨 아뇨 내 이름을 어떡해 이름을 알아? 뭐 어쩌다보면 맞추겠죠 뭐 나랑 비슷하다며 많이 달라요 그쵸 봉탕님? 아 왜 조용히 하냐고 이럴때만 조용히 하지 조금 달라요 조금 뒷글자만 바꾸거나 중간 글자 바꾸다보면 언젠간 바꿨지 하하 음 맞나봐 이메일입니다 아 음 음 음 땅 님 진지하게 쇼핑하지 마세요 아니 저 마스크가 진짜 내가 쓰고 그런 비슷하게 생겨서 퀸 바다 짜증나 으 블루베리 색 바지에다가 뭐 흠 그건 원피스가 아니고 두덕이 잖아요 음 으 얘는 옷이 다 2부에 팁니다 다 못생겼어 아 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렇게 입고 있어 겠다 으 아 빵이 가보인 나 5 아니 진짜 제 원피스는 꽃이라고요 꽃 블루베리 블루베리 아니라고 색이 블루베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색이 제가 블루베리 원피스 아니지 그 꽃 원피스 주변 사람들한테 뭐 입을까 엄청 고심해서 고른 거라고요 후보군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뭔데요? 뭐라는 거야 하나는 그냥 베이지색 원피스 죄다 원피스야 주변에 다 물어봤더니 제 얼굴에는 블루베리 원피스 색깔이 더 잘 받는다고 그거 입으라고 추천받음 하긴 지금 제프가 파란색 계열이 좀 잘 어울리네 뭔 소리냐고요 나 제프 아닌데 이러다 이미지 굳어진다 웃는 거 봐 뭘 검색하시죠? 아니 무슨 인스타로 영어로 뭐라고 와가지고 팝하고 돌려봤어요 아 그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광고 이런 거 아니야? 협찬해준다 이런 거 뭔지 모르겠어 해킹? 해킹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별로 안 패가지고 좀 근질근질하다 너덜너덜 보카데미 할까? 우리 막판 바로 직전 사람은 초대 안 하겠지 보통 본카데미 하면 이대로 그대로 옮겨갔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아 안 나요 원래 사람이 좀 맞으면 기억이 많이 나요 맞지 맞지 아 근데 제프 바지 가랑이가 그림자가 너무 많이 지어서 오줌 싼 거 같아요 아 본소 끝이 안 나요? 뭐예요 내 화면에서만 그런가? 좀 그래요 특히 코나님 옷 그쵸 그쵸 몽탕님 거랑 제 건 좀 괜찮은데 오줌 싼 거 같아 말 넘심 코나님 아나 받아 아버지 날 나으시고 바지 적삼 다 적시셨네 미쳤어 코나님 예 오늘 좀 피곤하시죠 소리가 아프네요 허리? 어느 쪽 오른쪽? 왼쪽? 아니요 그냥 그 척추 허리 중간 코나님 왜 이렇게 아파요 연약해요 자 맨날 맨날 이걸 겜돌이 집을 하고 있으니까 맨날 아파 맨날 트위치 방송 보고 게임하고 밈 찾고 다들 똑바로 앉아 계세요 알겠죠? 홈트에 홈트 근데 진짜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어야 돼 나 똑바로 안 앉아 있는데 나 똑바로 안 앉아 있는데 나 똑바로 안 앉아 있는데 저 의자가 별로 안 좋아서 아니 의자에 약간 그 어? 나 걸렀다 엉덩이 빼고 어 공속인가? 나 공속인가 봐 대지 없어요 엉덩이 빼고 앉아서 허리로 앉으면 그 때만 편하고 나중에 무조건 안 좋아 이제 경험담입니다 어? 이거 뭐야? 실명이다 티비타면 실명이다 아니다 맞다 근데 저도 바른 자세 잘 못하거든요 저도요 근데 무조건 해야돼 저 아빠 다리 좋아 어 저도 아빠 다리 절대 안 돼 지금도 아빠 다리 한쪽만 하고 있어 최악이야 최악이라고요? 최악임 그 안방만 임 자세 맞아 맞아 나도 그게 제일 편한 느낌 의자에 그러고 앉으면 이제 곧 이제 곧? 이제 곧? 너희가 아직 20대기 때문에 덜덜덜덜덜덜 나쁜 느낌 낭돈값이 있네 네 여기서 나왔다 제가 구할게요 제 근처에서 다시 그쪽으로 범위 안에 들어가면 저거네 어? 알로하님 어그로 예 이거 돌리죠 근데 그냥 때리네요 공속이 아니었나 보 사실 그래서 허머밀러가 좋긴 해 왜냐면 다른 자세로 앉을 수가 없어 다른 자세로 앉으면 겁나 불편해 이제 의자 언제 의자 바꿔 보나 저 짝지판자 써도 돼요? 들게요 예 왜 그거 벌써 써? 웃어? 어? 펼쳤다 웃어? 뭐야 어디야? 오! 내 앞이다 나 어디서 쇼그로야 이러봐 흐자비로 확인해 보고 보자 여기 발전기 하나 저기 하나 저 큰집 뒤에 거 돌리고 있어요 웃었다 그럼 누운 쪽에 있는 발전기 하나 돌려야 된다 어 누운 쪽 좌우 여기 발전기 거의 다 돌렸는데 저 걸려요 껌깜 껌깜 껌 없는데? 얘 퐁 뭐지 이거? 뭐를요? 껌깜 껌쌍도 없는데요 갔나요? 제 앞에서 있어요 그냥 있는데 뭐야 캠핑해요? 캠핑인데 왜? 킥캠인데 에잉 얼마나 잘못을 하셨길래 나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어? 제 뒤에 있어요 제 갈고리 뒤에 티비 타나? 아뇨, 혼영 티템 링구 링구 이거 티비 주변에 있으면 티비 범위 안에 있으면 실명 왜? 내 뒤에 있어요 왜? 왜? 뭐지? 공속인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걸어놓고 공속 쌓으려고? 저기 구해줘야 돼 제 앞에 발전기가 녹고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잠식 된다 저 잠식 먹어요 뭐야 둘이 간대매 아이고 왔는데 나 잠식 먹었어 내가 안 맞은 줄 저 따라와요 죽어요 판짝판짝 이거 들리어 이거 사람 구하는 거 들고 가요 연습을 해야겠어 어디로? 소나님 어그로인데? 발전기 좀 있자 저 팔짱 팔짱 살려주세요 진땅님 명경님 살리러 가시? 저 치료할게 뜬다 뜬다 들러온다 그럼 저 치료짱 발전기 그새 하나 남았어 어? 뭐야? 나 나 사바로그로? 뭔 소리야 쪼랐어 뭐가 쪼랐다는 거야 님 걸릴 땐 1발이었어요 걸렸어요 어쩔티비 우리가 잘 돌린 거야 어쩔티비 어쩔티비 어? 아닌가? 어? 온다 짝집 다시 간다 다시 갔어 명경님한테 갔어요? 예 아 안 보이는데? 아 내 앞에 있네? 응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아 발전기 하세요 딴 거 예 갔다 나한테 탈탔어 내가 구하러 갈게요 제가 왔어요 제가 왔어요 나한테 탈탔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쏘렉이야 아 딱 죽을 놈 죽고 가는 거야 나 판자 다 써 다 써 다 써 괜찮아 괜찮아 나 그렇게 하면 판자 다 낳을 거야 다 써도 다 써도 돼 어차피 막거리고 마지막 발전기 문 여기다 바로 뒤에 안녕하세요 지나갈게요 조심해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가 가 가 가 가 가 어그로 풀렀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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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분 네 문 열어분 호나님 짝집한 자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문 열러가자 문 열고 있나요? 네 호나님 어디? 저 호나님 짝집 저 호나님 짝집 짝집 쪽 문 여는 중 아이고 죽었다 아 다 열었는데 불었다 질병 아 저 저기 들고 간다 호호 근데 멀다 짝집 문이랑 이쪽 문도 아니 비슷해 둘 다 비슷해 여기 문이 그래도 더 가깝겠는데 여기 문이 그래도 더 가깝겠는데 짝집 쪽으로 문 열러 가요 네 앞에 있어요 원래 그냥 서있네 비슷하다 짝집 쪽이 가까울지도 문 다 열었나요? 그것만 여 거기만 여는 것 같은데요 가기로 가는데 될 것 같아요 무서워 무서워 고 고 다난다 커버해야지 커버해야지 김연경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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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탄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내가 커버 중 짝집 넘어간다 짝집 넘어간다 다는 가는 삽감 다는 가는 삽감 다는 가는 삽감 에 에 에 에 에 에 발전기 시작해 빨리 돌렸다 이거 미쳤다 지렸다 알로와 사발 뭔 소리하는거에 사발면이지 뭐라는거 사발면 바름 조심해 주세요 면인지 먼지 사발면 육개장 사바면 어 어 웬 엔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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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와 는 빨돈 두개 드셨네요 네 아 굳이요 아 굳이 젤 패드까지 빨돈 땜에 아까 살린거 기억 못하시나요 원카데미 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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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가 이제 한바퀴 다 돌았지 아 한바퀴 안 돌았네 여기 한명 더 있다 그러면 다시 초대를 해서 어 이렇게 하면 딱이네 내가 봤을 땐 이렇게 4인조 그룹이야 원래 네 한명이 요새 바빠 고생님 저 이거 하러 들어온거 아닌데요 그럼 나가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나가지 말라 하지 어차피 파티를 다시 짜야되니까요 어라 까깡님은 여기서 무슨 담당이신가요 센터요 센터요 맞지 맞지 좋아하신다 좋아한다 방송 화면 내려주시고 살인마를 바꿔보겠습니다 뭐야 지금 마마 잠겼네 어? 왜 잠겼지? 뭐 보고있나 보네 마마 마마? 어떤 살인마를 해볼까 저 요새 살인마 안 해가지고 완전 잼병인거 아시디요 예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 저 회식을 하고 와가지고 늦었어요 아이고 심각하고 빨리 오셨네 네 까깡이 목소리 왜 이렇게 작지? 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그런가 근데 목소리에요 아파 보인다 아 감기가 잘 안 나아요 오래 가시네 그니까 약간 좋을 것 같네요 게임해도 돼요? 예예 어제보다 엄청 나아졌고 어제도 게임해가지고 그 두드려 맞았는걸요 맞다 맞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잠깐만 그거 나 나 이거 왜 네? 잠깐만요 자증 드신 분 어 저요 저요 잠깐만요 킹복력? 뭐야? 뭐야? 폭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뭐 아 찾았다 유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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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팽팽 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저기 캐릭터 이름으로 검색해도 나와요 아 그걸 이제 알려주시네 그럼 3개가 다 나와 그거 캐릭터로 검색해 주지 맞아 맞아 팽인 치면 3개 다 나옴 잠시만요 이거 걸그룹이니까 여자로 해야지 어 잠깐만 그러면 다시 마띠마띠 아니지 뭔소리 하는거야 혼성그룹인데 왜 혼성이에요 알로아님 제퍼로 가만히 있으세요 아니야 나 이훈진 할거야 어때요 윤진이 아이돌 의상 같죠 원래 윤진이 같다 그랬는데 알로아님 느낌 맞아 근데 왜 제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 하도 저 캐릭터를 하면서 실제로 보기 전 이미지였다는거죠 봉탕님 자꾸 그러면 현실 시청 가기 무서워해요 오지 마세요 궁금하다면서요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너무 웃겨 봉탕님 저 손톱도 없고요 오 손톱 떼셨네 저 안 가고요 저 일할 때 손톱 못하고요 저 B형이고요 어 B형 좀 걸러지네요 아이 아이 그리고 또 뭐였었지 흡연자 흡연자 꺼져 아니 이게 목감기가 잘 안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 이놈의 자식 이놈의 지지배 이거 내가 든든한 발 펴지만 나머지 입장이 나머지가 다 나쁘지 않다 이 말 나 본 게 꽤 많은데요 아 그리고 난 이거는 절대로 말할 생각이 없었어 굳이 왜 말해 이날 먹고 누가 누가 주변에 흡연한다고 얘기하고 다녀 얘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봉탕님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물어보면 대답하게 된다 맞다 명경님도 안했어요 저는 이제 아닙니다 진짜 끝났어요? 예 오오 그때 이후로 그냥 또 흐지부지 되고 다시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우와 그때 이후로 그냥 아예 끊으셨나봐요 예예 박수 짝짝짝 짝짝짝 짝짝 짝짝 어떻게 끊지 왈순 가끔 생각나요 아 형 근데 약간 이유가 없어서 안 끊는 거라서 아 아 그건 맞지 맞띠 맞띠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가라고 밖에 비워와 있으나 아 아 어 그러네 어머 창문 열어놨는데 아까 올 때 막 다 젖음 이거 내일까지 비 온다 하더라구요 가게는 맞다 이거 살인마 봉탕님이지 저 우리 사람 안에서 괜찮아 품착하세요 봉탕님 뭐 했어요 살인마 저 토구요 또 보면 어집말이지 네 거짓말인 것 같긴 한데 아 맞는데 토구에요? 진짜 토구? 아 나 토구 못하는데 토구 짝짝 쪽으로 가요 예 아 뭐야 뭐야 저 특수 사면 누구지 깍깍님 일로 와봐요 아 요거 어 죄송해요 차 어그로 바뀌었다 둘 뒤에 있었는데 머리맞은 물키로 여기 왜 이렇게 흐려? 그니까 안개가 좀 심하다. 어? 저기서 명경님 온다. 앞에 오면 저희 있는데 토크도 데려오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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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잖아 왔잖아. 왔대. 어? 안 맞지? 누가 오고로야? 위에서 왔네. 저 죽어요. 저 스텔스 성공해서 웃었어요. 으으으우. 걸려요. 어떡하지. 도끼 충전. 파고 2명 있는 쪽으로 간다. 아이. 선생님이 메인 보컬이었나요? 예예. 그렇습니다. 제가 메인 댄서고요. 예. 저기에냄담당이시구요. 예예. 예예. 아까야 일하는 당당 이예 센터 인데요 아 일하면서 방송 열심히 봤거든요 여러분 희수식이 있어요 감히 지금 이거를 그냥 깔고 있어 뭐하고 있어 뭘 깔아지 다 맞지 빨고 있어 빨고 있어 나이스 저에요 나이스 어머 네 이름 예쁘게 하셨네요. 아 이거 저 아니에요 이게 왜 맞아 완전히 틀었는데 방향을 저 캐릭터 할 때 좋아요 소리 지를때 둘이 톤이 똑같아 귀여이 깔았습니다 원값 이거 올 거 같지 않아? 오케이x2 짝짚까요? 우와라와라와라와라 오라오라오라 오... 오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갑갑갱이 구하러가세요? 네 오케이 선호님 어걸로? 저도 받은 줄 이...병장님 우리 이거 이거 저 어딨는데요? 어... 림 앞 님디 님디? 내 오른쪽 여기? 네 맞아요 어디서 와요? 소리가 들리는데요? 거꾸로 말점 안 맞지 안 맞지 안 맞지 안 맞지 왜 맞죠? 나 코너 왜 맞는데 왜 맞냐 아이 호재충 진짜 잠깐만 뭐야 제가요 또 저거 들고 왔거든 왜 저를 쫓아요 저는 그저 발전기를 돌렸을 뿐이라고요 걸려요 우리 다 말이야 우리 다 말이야 이게 다 알로아 때문이야 왜 알로아 벌써 이 거리야 세상에 나 메인 댄서야 댄서가 이렇게 못 피해서 좋아 댄서가 몸치야 나 몸치야 역시 이래서 제프를 입고 왔어야지 이 사람 어디 있어요? 내 앞에 나 치료하고 왔는데 살려줄 사람을 구합니다 저 너무 멀어요 다 멀어요 둘 다 멀어 뭐야 저한테 왔는데요? 그래요? 살려주면 되겠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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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도망가요 자기를 더 잘봐야 하거든요 파이홉 구할 사람 있나요? 제가 갈까요? 어떡할까요? 선생님 어디있는데요? 명경님 너무 먼데? 난 안될거 같은데 저 죽나요? 어 이게 맞네 알로하님이 가고있죠? 네 명경님 스킬 체크 틀리면 안돼 예 여기 앞에 탔어요 아 이거 다 녹았네 예 근데 저 치료 종료 예 자증 나이스 그냥 주사 맞았어 나이스 탈진 도끼 아 봉탁님 상대로는 대깨발해야돼 뭐하세요 죄송 합콘 장수가 이슈 아니 대단하다 미쳤다 알증기를 터뜨린단 말이네 대단하다 아니고 항출할재 항출할재 오 잘했다 아아 아 그 약통 예 쩔었다 호나님 원감 한번도 안 터졌다 예 터지러 갈 때 저 터지러 간다 네 내려 아 망했다 아아 자 쫙 아니아니아 돌릴 수 있을 거 같은데 저 이미 나왔는데요 으흐흑 으악 안 돼 예~~ 하나님 구할 수 있어요? 어... 아무도 안 오시는데요? 거기 깡깡님이 오셔야 될까요? 어디 있어요 봉창님? 제 앞에요. 저의 요정 감사합니다 깡깡님 구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이거 돌려야 되긴 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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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도망갔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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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지 왔다 안 왔다 왔다 나한테 온 것 같은데 어디 갔어? 어디에 소리 났는데? 아... 넘겨 코난이... 알로하님 큰집 쪽으로 오세요 큰집 쪽? 예 저걸로 못 가는데요? 어디 있어요 알로하님? 어그로 풀림 알로하님 어디? 어... 큰집 대각선 뒤쪽 짝집 맞은편 절대 안 맞지 어... 깡카님 이쪽이잖아 해야 Slide 거고 많아보고 3 nut fell 이제 황갈 bat 아 황 injections 내가 댓글을 다껄НА 다다다 근데 그거 $6 Pod fail 그래서 다녀 Church basis 뭐 하는 dugばい 구성으로 해줄게 하고 Picasso 그래서 많이 가리람 간대 지금은 10월 20 only 4 이렇게 그냥 kuin 다음 remainder 승 beleza 생각하고 합박 감이 좀 커 아 아 제가 어디 없어서 드리나 삭니다 에 말 마리 5명 에 에 말파 에 받아주는 가남 하니 으 아 뭐 보험 고ո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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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경님 쫓아간다 왜왜왜? 왜? 내가 살리지? 감사하지 큰집갔어요 알았지? 나 이제 힐 없지 메디 키스어드리 감사리 어디갔지? 나 2호제를 했을거지 아아 나이스 나이스 여기에 암흑이론을 달아나? 어떻게 알았지? 내가 말해서 무슨 능력이야 이게? 빨라져요 비속 빨라지는 거 와 이게 안 맞아 꽉당님 일로 와봐요 가운데 여기 그니까 그니까 근데 어디서 도는 거야? 근처에 있는 거 같아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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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에이 온다 왔다 왔다 딴 데 거 돌려야겠는데 봉탁님 도끼 들고 오면 나 평생도 으아악 걸렸다 걸렸어 안 맞지? 다른 사람이 있네요 왜 여기 있을까 뭐야 이거 왜 여기 있을까 왜 왜 왜 맞자줬어 맞자줬어 어디 갔어 알고 죽었네 맞자줬어 괜찮아 길거리에 여까봐 아 자 말퍽 거슬리네 노재충 노재충 미쳤다 알았어 알았어 아무기로는 절대 깔아 절대 깔아 아 뭔가 나 소리치면 안 되는데 세상에 큰 집 우리 집 아세요 큰 집 아이 덜 덜 덜 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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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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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사람? 어 이게 안 맞아? 누가 와요 누가 오는 거 같긴 한데요 오케이 오케이 걸어오네 당신 에휴 아 대놓고 내 쪽으로 오면 티 나잖아 에휴 하하하하 왔는데 아무것도 안 터뜨렸는데 이게 아니 무슨 일이야 선생님 아니에요 진짜 선생님이 너무 길막았다 내가 어째 하하하하 하하하하 빨리 갔어야지 싸워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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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 거리야 싸워 싸워 미친 거 아니야? 이긴 사람으로 변 왜 저놔냐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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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난님 치료 있어요? 아니 없어요 하하 기다려 보세요 아 두명은 나갈거 같은데요? 하 하하 호난님 예 빼봐요 감사합니다 얘 그니까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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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가가가가 침세상 오호? 하하 암흑이론이야 망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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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망했어 나 죽었다? 어떻게 됐어? 잠깐만 호재껏다 그놈의 그놈의 호재맨 쟤 옆에서 도끼 충전 나가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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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있는 거봐 진짜 무서워 이건 안구해? 왼쪽이게 오른쪽이게 왼쪽이게 오른쪽이게 침부차게 미니게임한다 다시 한 번 더 왜 왜 왼쪽이게 오른쪽이게 왼쪽이게 오른쪽이게 킹바닥 오른쪽 아 왼쪽? 오른쪽 오른쪽 에이 쭉 가까이 가드릴게요 나가고싶어요 아이고 나도 구경할래 오른쪽 왼쪽 왼쪽 오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이걸 구해주러 오지는 않고 봉탕님 저 살고싶어요 저 살고싶어요 가자 가자 어 여기서 일 나 기어가 나 기어가 나 기어 아 살아야되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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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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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열어주겠지 맞지 맞지 뜻밖에 4 3 아니아니 아니아니 아니야 아 역시 용봉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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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진짜 완벽한 황배 아 으 이게 우리 상대로 황발했다고 좋아하네 으 으 으 상님이 터널링 안에서 끌어 그냥 아 아 아 아니 이것들은 또 좀 애도 아 양아치 들으세요 아 아 아 롤롤롤롤 이제 말퍽 했으니까 빼야지 말퍽 드시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왜요 공방처럼 해볼게요 아니요 공방처럼 하면 더더욱 말퍽을 들면 안될지 아 아 아 토구 아 음 토구 넌 느림 느린데 재미짐 맞아요 토구 싫어요 토구가 제일 무서워 뭐 던지는 애들 다 싫어 맞아 맞아 뒤를 보기도 힘들고 앞에 보기도 힘들고 옆에 보기도 힘들고 에드온이 그냥 뭐 여기 소모 안된다고 그냥 전부 빨드온을 그냥 맞지 맞지 아 볼퍼 벌어야되는데 여기와서 이러고 있네 뭐 들지 요즘 뭘 들었더라 이번에는 아무튼 잘 안해본거 위주로 갑니다 안해본거 안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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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특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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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구려 쓰기가 너무 어렵달까 음 쓰기가 너무 어렵달까 또 뭐가 있지 어렵달까 사다코 저 이제 곧 다시 일찍 퇴근해요 지금은 몇 시간인데요? 지금은 10시부터 10시거든요 12시간? 네 근데 이제 10시간으로 바뀌어서 근데 2시간 일찍 출근해서 아마 6시에 퇴근할 듯 8시부터 6시? 네 그래도 10시간인데요? 10시간이 낫죠 12시간보다 그건 맞지 진짜 죽을 것 같았고 그리고 10시에 집에 오는 게 진짜 별로거든요 아 그쵸 집에 오면 거의 11시 아님? 10시 40분? 아 진짜 힘들겠다 그러면 시참해서 게임도 못하고 집안일 못해서 룸메한테 혼나고 아 진짜 너무 힘들어 내 얘긴데 그거 선생님 늦게 출근하시잖아요 특강때는 아닌데요 아이고 저런 집안일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저는 준비됐습니다 선생님 특강할 때 주 7일이신 나? 주 6일 주 6일 아이고 예 6일 힘들다 괜찮아요 이번 연도까지만 하고 때려칠 거예요 뭐 오빠도 이번 연도까지만 할 거예요 좋겠다 나도 퇴사하고 싶다 추천 퇴사하면 뭐하나 취준하겠지 맞지 맞지 자소서 쓰겠지 포폴이나 만들겠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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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이게 20대들의 고민이군요 연령대가 비슷하네 직소 퍼즐 조각? 왜? 왜? 왜 기기어넬을 했을까? 풍탕님? 약탕님 뭐 드세요? 치킨이요 무슨 치킨이죠? 맛있겠다 냉동실에 있던 거 너무 좋게 알아 난 하나도 몰려먹는 거 어떻게 아는 거에요? 그니까 그래서 어떻게 알아? 그 치킨 처음 먹어봤어요 뭐요? 쉴랭? 아 저 자담 거 네 자담 치킨 처음 먹어봤어 자담 너무 자격적이더라구요 오 그 캡사이신 들어서 엄청 맵던데요 매워벌 네 마일드로 맞아 마일드로 먹어요 제 낮은 거 먹었는데 그래도 매움 아 나 퍼프 너무 잘못 들고 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거 변태정고 아니야? 변전 아니면 19 거의 19 10금 아니면 곱패 저번에 했던 그 곱패 들고 오셨나 설마? 설마 헐 진짜 맞아요 중앙에 있어 2층 중앙에 왜 분명히 짭터 그거다 자 가자 짭터 2층 중앙에 왜 나 짭터 나 짭터 절대 안 깨 평생 안 깨 근데 그러면 호프도 있음 으아악 맞다 맞다 아 아 이거 아 이런 어 뭐야 안 봐 카메라 드셨나? 아 나 진짜 아 뭐예요? 빨리 빨았네 아 틀렸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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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감 없고 으응 카메라 드셨나 보다 하나 공격 인지 불가능 응? 다시 갔다. 제 앞에서 은신하고 가만히 있어요. 조심해요. 은신 먼저 풀어요. 네? 은신 풀어야지. 저기 저기 판자 있는 쪽. 나 왜 안 보여? 아 저기 다 이런 재기를 썼대. 아이고. 아 깎아내 거기 있구나. 근데 멀지로? 멀지로. 네. 나 진짜 소리 지면 안 되는데. 박강님 이제 룸메가 화낸다. 그니까요. 한껏 시무룩해진 것 봐. 브루탈. 브루탈? 그럼 그 세팅 아니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 저희 머리 위에 돌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잘못 썼다. 내 첨버들에 아무도 안 든 거야. 아 코너님 이러면 이거리다. 큰일 났다. 나 빨핑 떠요? 네. 아 깎아내 뭐 하세요? 빨핑 확 일 났다가. 저 냉동고에 걸렸어요. 아 큰일 났다. 못 돌리겠는데? 우리 이거 돌리면 문 열려서 안 돼. 아 깎아내. 안 버트로 쓰면 됐잖아. 우리 이거 돌리면 문 열려서 다 죽어. 아유 깎아. 김깎아길 할 뻔했어. 김씨 아닌데요? 아이고. 이시세요? 아닌데요? 맞나 보자. 에이 들켰다. 지나가다가 들켰다. 이거 왜 맞아 이거 왜 맞아. 나 다 넘었는데. 중틀이죠. 에헤이. 감사합니다. 아이 몰라 도망가. 알라님 안녕.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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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요. 빠이빠이야. 빠이빠이야. 어 진짜 무서워. 제 뒤쪽으로 가긴 했는데. 음. 어디 가셨으려나? 어디 가신지? 손님 치료하시는 것도? 힐이 없으신 거? 구하러 가셨나요? 아니요. 갈 건데요. 깍깍님이 젤로 가까운. 네. 갈려고요. 근데. 근데 어디 계시지? 거기 있나봐. 망했다. 어? 그럼 쟤 가야 되는데. 너무 멀다 다. 네. 와주세요.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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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울어요. 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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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다시 나한테 오는 거 같은데? 갔어요. 아 이러면 나 잡식이다. 안녕.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알라 언니 구해야 돼. 뭐야 여기 길이 막혔어. 명경님이 오긴 했는데 어그로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어? 어디 갔어? 나 길을 모르겠어. 뭐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 저 죽어요. 아니 여기 서있어. 저기있어. 저 죽어요. 명경님 못 구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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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혔어. 여기 길이 왜 이래. 이씨. 쓰레기 게임. 망했다. 터졌다. 완전 터진. 아 눌렀는데.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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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이거. 안돼. 봉쌩님. 한번만. 한번만 살리게 해주세요. 왜 안 돌아다니깐. 오잉. 봉쌩님. 빨리 치료해. 코넘. 김연경. 빨리 치료해. 저도 멀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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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기회를. 이렇게 기회를. 잠깐만요. 저 지나갈게요. 제 앞에. 잠깐만요. 내년 주고. 내리고. 일로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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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리고. 치료해 줄라 했는데. 명경은. 상가를 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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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문 앞으로 넘어졌어. 그쵸. 산자 부술라 그랬는데. 들어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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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러 האנ. 아. 어 난 기다려, 아니 깎아 기다려! 나 판자까지 열심히 기어가는 중 못 갈 것 같애요 향을 못 갈? 네 웅탕님 나 빨아서 그거 만들라고 아 나 너무 무서워 웅탕 오지마 뒤도 보지마 뒤도 보지 살린다 오 살렸다, 의심했다 저기 저기 은신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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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왜 못 구했어 이러면 안 됐는데 바로 앞이었는데 아깝다 근데 어차피 사발이네 어? 웅탕님 나 쫓아옴 어... 그럼 난 뭐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발전기를 돌려야 되나요? 아악! 아악! 어떡하지? 웅탕님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알루아님 어디 있어요? 저거요 웅탕이에요 에이 가까이 찾으러 갔다 다 빠셨네 아! 1포게임 1포게임 아 이 건데 이걸 1포게임을 했네 1포게임 아 이건데 이 그지같은게 면拍 invite Ether 이번 aucune 이건 뭔데 몰라 발전기 돌려 응!? Cy 잘 살려주시는 annoyed 병 어때요? 그럼 어 여기odore 여님 네 예 에 예 나 어 킹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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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 팔에 담을 뻔했어 노래 팔에 담이 온다고요? 너무 놀라셔가지고 팔에 담이 오는 건 뭐야? 어깨에? 어깨에 담 아니야? 아니요 팔이 아픈데 킹자단 킹자단 근육이 놀랐나? 팀장님 저 여기있어요 으어어 어이구 거슬리 떡이 너무 해로워 에이 게임이 퍼져버렸어 내 짭불멸 아니요? 아깝다 똑같은 세팅 맞았구나 깍불 멸에 한방 보루탈 꺼서 얻어 그 사람은 부르탈 말고 뭐였지 철렁 철렁 여 동원 너무 더 와 이제 좀 편안해졌다 아 중독이에요 이제 좀 속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중독 이라구 다시 이제 신나는 거 해야지 아 누가 울어요 나 진짜 너무 놀랬어 저 사람 마이크 방금 터졌었잖아요 맞아요 뛰어다니는 소리가 밑에서 나더라고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인중 찍었지 그래서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딱 마주쳤어 바로 앞에 얼굴이 나왔어 그냥 잠깐만 저 알트탭 잘못 눌러서 방송 잠깐 봤는데 봉탕님 표정이 되게 좋으시네요 아 진짜 짜증나 하하하하 즐겁다 나의 어 나의 아니면 저렇게 살인마를 한번 바꿔요 또 코난 코난 아 아니요 흐 재밌겠다 네 나비 본인들만 재미있을 거에요 예능 멤버 잖아 예능 멤버 요새도 살인마 하세요 아까 하는데 어 전 안한지 진짜 몇 달 됨 털리고 와요 된다 아 뭐 하지 살인마 재밌는 거 하세요 변태 같지 않은 걸로 해주시겠어요 변태 같지 않은 거 변태 같지 않은 거 이러면 씻고 한다 또 변태 그게 변태잖아 살인마 중에 변태 아닌 게 있나요 변태 같지 않은 세팅을 하면 되지 않을까 뭐가 있지 변태 같지 않은 거 변태 같지 않은 거 음 이렇게 무난한 거 무난한 거 이렇게 무난한 게 뭐가 있지 이거 하면 또 나한테 연병 떨 거니까 이거 하지 말고 식구 할라 그랬죠 식구 할라 그랬죠 식구 할라 그랬죠 식구 할라 그랬죠 아니요 식구 말고 연병 떨 만한 게 뭐가 있지 치킨 드신다 치킨 드신다 맞아요 원래 저는 안 먹으려고 하는데 약 먹어야 돼가지고 아 약 먹어야지 다들 옷이 화려하시네 못 참지 저 메인댄서거든요 저 기본 옷인데요 선글라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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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정말 안했던 동경님 눈이 너무 이상해요 정말 안했던? 정말 안했던? 요즘 안했잖아요 코피문 입을게요 살인마 자체를 안해서 근데 오랜만에 살인마니까 재밌긴 재밌네 코너님 화장실 갔어요 누가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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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채팅 쳐놓고 갔어요 아 그러네 화장실 하고 쏘놨구나 급하셨나보다 맞나봐 어쩐지 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어쩐지 너무 조용하더라고 코너님 바보 아니야 근데 고패판보다 소구판이 더 재밌었어 뭐가 더 재밌다고요? 소구가 더 재밌었다고요? 소구 그냥 둘 다 재밌으셨잖아요 원래 약간 그 그런 맛이 있었잖아요 쫓는 맛? 네 음 하긴 고패파는 너무 터졌어 부서져가지고 처음에 저 잠식당하는 순간 터짐 이 사람도 길 없는데로 가요 그니까 거기 막혀있는데 자꾸 아니 나 길치란 말이야 저 어디 도망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맞추면 죽어 코난이 못췄나요? 안 왔는데 아직 안 왔다 코난 바보 코난 망창이 똥깨 똥깨 말미잘 해 해산 진짜 유치해 누가 나이 비슷하다고 안할까봐 다 똑같은 듯한 왔다 왔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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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레딜 안했네 이거 저 요새 네 그때 최근에 살인마 했던 그 최근까지 생각했을 때 타율이 좋지 않아요 어 맨날 탈출시켜 두세 명은 맨날 탈출했어 탈출? 오 중국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또? 중국? 중국? 중국은 좀 그래요 어? 진짜 좀 많이 그래요 자제해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가 나오든 다 변태라고 할 거잖아요 자제해주세요 어? 즉처 들었어 어? 아? 아피보좌 깝이 무서워서 하하 바보 말 미자 잘 들었어요 아 어떻게 들으셨지 소리 이미 도착해 있었나 봐 돌을 펴놓고 왔다고? 예 스피커로? 예 스피커로 듣고 있어요 아니요 스피커 켜놓고 마이크 우리가 뭐라 하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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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병 상세하고 스피커로 들어요 아니요 헬스에는 졸업하지 않을까 아 수조 4 아 이것 좀 운탕입 수도 4 자라 짜나요 너무 옛날 이고 아 박스 주러 갈 사람 구함 누군가 가는 중 아까 plays 우리 다 기어다니는 거 빡빡이 주웠어 어? 이거 변태 세팅이지 망했다 제가 끊어드릴게요 우리한테 온다 우리한테 온다고? 왜왜 어 나 일로 뛰면 나한테 오겠는데 아니다 어디야? 아 여깄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자를 주웠어 여기가 형사님이 얘기했던 거 같은데 여기가 뜨는 데가 있다고? 없어 원래 레리 그게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죠 이거 이거 그거예요? 환경? 환경? 환경으로 끊으려면 더 생기는 건가? 그런 거 없었는데 그냥 그건가? 그 박스 주워서 생긴 건가? 예 예 에이 걸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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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큼 돌아간게 원감일지 몰랐지 하하 돌린게 없었는걸요 하하하 짝집 짝집 소리 안가 뭐 라는거야 나 짝집가는 중 날 구해줄 사람을 구합니다 저희 짝집에서 한판 하죠 쩔화로 냈어요 명령님 저거 를 냈어요 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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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 예 아 안 했지 뻔 했지 아 반면 했는데 아 아 발전 기 나세요 으 이렇다 요즘 알팟 아 배우신다 으아 아 아 아 하나를 살려 주려고 벌려 고기를 딱 돌았는데 어품 이라 마주쳤네 하 하 하 tactics 엇검에 깜상 드시지 않으세요? 깜상이 너무 좋아요 누구 어그로 없으세요? 네 잡혀있어요 호나님 어그로인데? 호나님 쫓겨놨어요 저 구하러 왔다가 예 나아주시게요 상자 부러지 캠핑해 캠핑을 해? 턴격 간다 간다간다 나 봤다 왜 이렇게 봤지?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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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어떻게 알았던? 에이 사이가 도망가 빨리 도망가 스포스 쓰고 도망가 에이 에이 저거에요 이거 돌려야 되잖아 그거 전화 돌리러 갈게요 어 돌리던거 돌려도 돼 여기로 오는데 근데 왔더. 안 맞지? 아 나 터널링 나가잖아요, 명경님. 예? 젠데요? 그래요? 둘 다 죽겠는데. 뭐야? 뭐야? 왜 코나님이 맞았지? 제가 앞에 있었거든. 왜 그래? 누구 쫓아가요? 명경님? 아 뭐야? 왜 어디서 나갔지? 밑으로 내려갔음. 깍깍님 빨리 픽 등다. 아니 올라오시지 않았어. 엄마 왜 그러지? 뭐지? 올라가는 척하고 안 올라갔지요. 아 원감 터졌어. 이게 원감이야? 오 마이 굿네스. 우리 오발이다. 저리 가, 저리 가. 어 일로고만 안 되는데? 깜상이네. 저 짝집. 저 어그로 아님. 저 어그로 아님. 온다. 아 나 아픈데. 제가 구할게요. 아우! 여기서 구할게요. 이거 한 번 만지고 싶은데다. 아 거기 있었구나. 에이 10프로 됐어. 가까님 누우면 게임 터져요. 나 게임 터져요. 내려 내려. 아 야 야. 그걸로 가지마. 내려가 내려가. 어 어 여기로 안 가면 어디로 가는데. 게임 터져요. 저이그. 이런 애랑 내가 공방을 하고 있으리. 하하하. 구장님 수도서 타율 안 좋다면서요. 안 좋다면서요. 나 지금 뭘 하고 있는데요. 하하하. 그냥 따라가서 때리고 있는 것 밖에 없는데요. 따라오지 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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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안 보고 질러가지고 나 혼자 쇠복했네 그냥 질러 왜 이래 이 사람? 3배에 있어 3배 와 우리 드디어 1발 1발놈 깍깍님 일로와 거기만은 아 오지? 아이 아니다 치료해 치료 1발도 일로 했는데 2거리 2명 살려주세요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기 1걸 2명이 살리라고 할지도 왔다 됐다 왔다고? 아 네 박스 주어야 되는데 짝집 쪽 두근두근 짝집 오셨어요 네 짝집에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응? 그냥 가셨어요 어디로 가신 거지? 왜 갔지? 아 나 빨핑 와 와 나 창틀 넘는데 멈춘다 taki 그 깍깍님 왼쪽으로 와봐요 여기 여기 네? 네 저 일로 왔어 연경님 있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코너님이 돌리는 발전기도 빨리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일로 갔다 저버리고 갔어요 온다 줄 온다 에이 이거 돌리게 해줘요 으아아.. 왜? 어디 갔어 어디 있어? 간다 갔어 갔어 차로 갔나 봐 아..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딨는데요? 중앙에서 그냥 사시네 저거 올라다가 짝집 가니까 안 오시 먹으러 복지 나이스 먹으러 복지 크게 당했다 돌리지 마세요 이거 왜요 돌리게 해주세요 사발이잖아요 아 왜이렇게 잘 맞춰 에임이 왜이래 내려 시라야 간다 가셨음 예 제가 박스 줄게요 뭐야 안 움직여줘 현실에서도 숨죽이게 되네 아 아파 아파 오 이거 체인 엄청 많이 나오네 그거 그거 같아요 살수이 철 살수이 철 안에 있는 철사 뭐야 이거 섬광이었어? 엄마 이거 뭐야 어디로 오세요 저기로 왔구나 뭐야 저기로 왔구나 해놓고 뭐하는거야 왜그러시는거에요 섬광탄도 들었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누가에요? 지금 누워계신 분이에요 이제 못 참아 이제 막 따라가 보여주나 지존 터널링 지존 터널링 딱 보여? 예 왜 보이지? 본인이 소리를 내서 보였는데요? 나 소리 안 냈는데 저는 발전기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뛰어가셔서 쳐다봤는데 아예 내 쪽으로 갑자기 일자로 따라오길래 본인이 저기로 꼭 쳐 왜 또 나야 저 못 구해요 네 내가 왔지 내가 왔지 뺑프린투 뺑프린투 오케오케 빨리 지 가만 명통님 죽는다 안 돼 안 돼 안 돼 큰일 났다 큰일 났지? 등산 한 번 돌려서 어 버렸어 아 죽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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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으로 돌아가라 리프팅 내 크로티를 봐라 제 킹같이 시체좀자 남지 않게 해주가서 네 어떡하지 안 맞지 안 맞지 근데 여기 계시네요 네 어 뭐야 그 뒤에 누구 있어요? 잠깐만 파로마야? 몰라 이거 왜 퀵화야 왜 고난님 퀵이 왜 이래 왜요? 퀵화? 왜 다 쇳빨기에요? 쇳빨기? 다 콜 돌아가는 건가 봐 뭐야 이거리 아니야? 예 판자판자 판판자 판자판자 까비 놀리는 거예요? 다 콜 돌아가는 건가 봐 한 곳에 계신 분 나오세요 싫어요 깜짝 깜짝 하고 필요 없어 목표는 한 명이야 응? 코난 코난 코코난? 너우 전 바로 안 보겠다고요 빨리 살려 직차 당하게 빨리 살려 저기서 보고 있다 바퀴벌레 있어요 바퀴벌레 있어요 목표는 단한 명 바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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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가라 일단 백간놈들 다 잡았구요 바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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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fungus 백 tl 나 너도 movimento 이거 어반쓰기 좋은 맵이었는데 까비 코난코난 코코난 찾으러 감 코난코난 코코난 으흠 크로스 백 크로스 미니 백맨 코코난 코코난 어디가셨지?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나 주시구요 이 사람 퍽 뭐든거지 퀵화에 섬광에 궁금하다 뭐든거야 이거 뭘 쓸 시간에 주실 말이죠 뭐두셨지 궁금하다 혹지 뭐고 혹지파로마 예지파로마 혹지마로마 섬광티컵 저기도 다 죽는다 와우 나 직권한다 와우 나 직권했어 다음은 난가 난가봐 완전 영화같다 당님 코난님 쪽에 데려갈려 그러죠 여긴 시차가 안남습니다 어? 수도사적천지 시차가 안나봐요 아 부어구나 안 돼 안 돼 지옥으로 가라 아 이게 kas relat 제포 요한생 자 이새 아 아 증가 개 으 으 팩 좀 보자 퍼 모든 거야 또 뭘 들었어 폭주 10시 마시로 카라 아 진짜 상가 회복력 유대 가로 4 항출혈제 공속이 있으셨어 맞습니다 별딜딜딜딜딜 계속 중간에 코나 님 때려 가지고 한 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공속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공속 쌓기 잘 다 죽어 가지고 뭐 으 으 잘한다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느그 들이 지금 자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플레이를 좀 봤어요 오탕님 자존감 올려 드릴라 그런거에요 한 번만 빡겸 해주세요 눈치챙겨 아까 보여줘 넘 빠껴면 줘 빠껴면 줘 왜 이제 진짜 기다려 앞에 한 번 해서 초 밖에 옳게 아 보다 없애 진짜 마치 해외 4명이서 대회를 나간다는 느낌으로 바뀜 차클로데 가죽 그럼 작가 나가봐 해 어 오케 오케 안들어게 안들어게 어 그맛고 지금 이렇게 시작할 때 아 지금 거 지금 거요 아니 우리 포 얘기 좀 해보게 아오케 오케이 끔 끔 오케이 근데 이래야 연습이 되지 장난폭 들지 말고 진집박겜 진집박겜 해봐 4명이서 팀처럼 해보라고 그래야 연습이 되지 저는 무슨 살인마 하냐구요? 뭐할까요? 뭐 저기도 진집박겜하니까 저도 종구로 죽여버릴까요? 종구하면 너무 양아치고 뭐해야되지? 근데 너무 우진거하면 저 사람들 나가요 두세명 그냥 나가 그지? 진짜 진집박겜을 해서 해야 사실 연습이 되는거지 지금은 거의 유즈맵하고 논거같은 느낌이었고 음... 뭐하지? 어떤걸 해야 좀 적당하게 밸런스를 맞출만한 그런 그런게 있을까요? 음... 저도 요새 자신감이 좀 떨어져가지고 아니 너스브라면 또 연병 떨어요 너스브라면 연병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 전구 이런거 할까? 전구 이런거? 뭐하지? 아니 전구 이런거 할까? 음... 일단 메퍼링은 안쓸게요 진짜 만약에 약간 연습하는 공방 느낌으로 가는거라면은 안쓰고 최근에... 음... 사실 살인마 퍽은 요새는 그냥 원감 금감이 제일 좋은거 같애 원감 금감... 아니면 원감을 안써도 금감 자체가 너무 좋은 느낌쓰야 하나는 뭐어들지? 하나는 뭐어들지? 음... 아냐 메퍼링 안쓸게요 메퍼링 안쓰고 어... 이렇게 해볼까? 요걸로 갈까? 네 제가 봤을땐 요거는 요거... 한... 이탈 이탈 봅니다 이탈 충분히 가능해 컴온 컴온 컴온이래 컴온 어 레디했다 레디했다 이 사람들 빠켜반다 근데 저기는 알로아님이 그래도 좀... 할줄 아니까 사실 발전기들은 다들 그래도 좀 돌리잖아요? 어그로 끌때 좀 힘들어하는게 있어서 그렇디 근데 소리 들으면은 또 저거하니까 저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하기 때문에 이번판 한번 소리없이 가보죠 어차피 또 알잘딱 이런 개같은거 빠켜말하니까 빠켜말하니까 삼년병 들고 앉았네 이거 이거 설마 매끈한 고기? 매끈매끈? 뭐야 들어오라고? 뭐야 이거 키라고? 예 이게 아니 아예 뭐 그러세요 뭐 들어도 되면은 듣구요 여러분들 뭐 미끈한 고기 라도 드셨나요 이게 삼년병 뭐죠 아니아니여 괜찮습니다 뭐야 근데 왜이래요 그라님 밖의 모두 다 아까 보세요 지금 거장은 지금 한번 나가자마자 음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요 그런가 봐요 4 진지 빡겜 모드 깍깍님 따라와 난 못하겠어 하세요 아니 할 수 있어 포기하지마 포기는 배추 샐때나 하는 말이야 어디갔어? 깍깍님 버렸나 본데 이거 돼지 운영인가 본데 그러네요 맞네 이쪽 왔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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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끝끝 왜 저기 미션으로 수행하러 가야 되는데 코난님한테 간다 예 형님 어디있어요? 지금 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여깄다 이따 이리 와봐 못 찾겠어요 저 중앙으로 가는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어그로 풀리셨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저 목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돼 명경님 나이스 초상화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미쳤다 저 어그로 빠진 것 같은데요 네 아 일로 온다 터트린대로 간다 아시겠죠? 예 보면 혹시 말 좀 해주세요 어? 절로 갈걸 호재 껐다 호재 껐네요 오겠는데요? 아냐아냐 숨도 쉬지마 갔어요 갔어요 고고고 왜 하겠단 거야 어디야? 어머 깜짝아 뭐야 왜 여기서 나와 서프라이즈 저 어그로 풀림 저 사장님으로 바뀌었다 맞으시고요 저예요 저예요 아직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아이야 아 마법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 아깝다 어디서 누운 거야 그냥 내릴걸 그냥 내릴걸 저 걸려요 네 아잇 빨리 뽑아 미끈한 고기 미끈한 고기 안 들었어요 아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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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구나 이건 돌아가지 이건 돌아가지 이건 돌아가지 바로 돌렸지 하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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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 있었어? 어? 나 이거? 어이구 막판졌었잖아 어떡할거야 어떡할거냐고요 홍타님 어디있어 나 안 부어먹어 어디있어 홍타님 홍타님 잘못했어요 홍타님 잘못했어요 진짜 잘 마 이게 깎깎님 전력 진지빡겜? 위글을 안할테니까 홍타님 아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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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지냐고 우리 이거 치료하자 이게 바로 빡강님 진심 모드 빡고판자 이후에 아우지 계단에서 죽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겠는데요 어떻게 홍타님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우리 망했어 가서 빠질게 내가 빠질게 내려 못 내리고 오픈 오하는거지요 홍타님 쫓아가요 아 3단계 너무 빨라 서버에 서버에 아우 에이구 어떡해 이쪽으로 오셨구나 목소리 적응한다 살릴 수 있나? 여러분들의 진심이 맞나요? 마부 그럼요 진심전력이 맞아요? 네 안돼 위에서 누가 길 헤매요 또 저예요 뭐야 어디야? 아직도 못내려왔어요 주총 음식 먹었는데도 이거 먹고 하는거 아냐? 저 맞아요 다행 다행 잘하라 여러분들의 진심전력 네 네 호나님 염병항아리 고 고 우리 게임 시간보다 회의한 시간이 더 긴 것 같애 아 우리 진짜 열심히 회의했는데 내 팔에 내 팔에 진짜 그러게요 메비검 자 헬로 벌렸어 아아 걸렸다 아이고 하하하하하 캄 창립 상니 기웅 정 converją 창귀 흐음 fire 으윽 야 these 궁 Y fat 에바드 아 에바리야 진짜 나 막 깨뱉는데 이상하다 진짜 장피해 코나님 목소리가 제일 웃겨 그니까 저 그저께 각각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어요 네? 장님 저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가 어디에요? 여기 계시네 아 여기 있다 그게 아니고 어제에요 어제에요? 네 진심 전면 다 뒤졌네 이거 모당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비는데 아우지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 본인이 아우지 계단에서 누웠잖아요 제가 미글도 안 친다고 제발 했잖아요 아 진심모드가 그런 거군요 딸림마한테 비르기 진심을 다해서 얘기했잖아요 혼자 그 가운데 서재 그 중요한 절대판자를 맞고 판자 이후에 여기 어디야? 아우지 계단 사망 어머 깍깍님 점수 봐 나 왜 나왔어 못 봤어 왜 점수도 안 많지 않구만 호재가 왜 그렇게 많아 이게 보다 아 벅당이 당받게 할려고 그랬는데 아 벅당이 당받게 할려고 호재 잔뜩 들고 왔는데 저기서 그거 못 찾는단 말이에요 어제 하나 겨우 깐 뭐 매퍼 링을 쓴 것도 아니구요 그니까요 맵이 잘못 떴어요 맵이 왜 이래 아 맵이 너무 어려운 맵이 떴어 클로데체분들 에이 나도 클로데체로 바꿀걸 그럼 뭐해 맵이 저 모양인데 아 오케이 이제 좀 정신이 드시죠 이렇게 끝나나요 안돼 수치사야 수치사 수치사 기분이 너무 안좋아 고생하셨어 여러분들 공방 연습하세요 잘 거예요 다음 번에 꼭 보여드립니다 기대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창피해 아니 나는 이 사람들이 진짓박겜 얘기하길래 그냥 그 일반적인 공방겜처럼 하나보다 하고 들고 왔더니 뭔 뭔 그냥 똑같았는데 전파라고 좀 놀면서 했나보다 했는데 뭐지 그러니까 몬타나 존스 그 악당들 맨날 퇴근하는 것처럼 로켓단 퇴근하는 것처럼 악당 멘트로 퇴근하셨네 오늘 어쩌다보니까 대바대바네요 오늘 썸네일은 뭐할까요 썸네일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